네 163회 헤라티비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어떤 분 들어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많은 분 벌써 들어오셨네 자 조금만 내려보세요 코코아기 헤라님 오늘 아가 가입했어요 사랑해요 전 5년 정도 사귄 남친이 있는데 왠지 가끔 헤어지고 싶다는 충동이 듭니다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그의 형평과 외모와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마음이 들어 괴롭습니다 저나 잘하지 하고 저한테 수치질은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을 봐야 하나요? 헤어지고 싶다는 충동이 드는 건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죠 그의 형평과 외모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마음이 들어 괴로우면 차라리 한번 헤어져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헤어졌을 때 너무 괴롭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는데 그럼 그때 다시 만나면 되죠 벌써 결혼 안 했는데 벌써 헤어지고 싶고 실망하고 있고 소중한 걸 모르면 결혼하면 반드시 실망해요 여러분 코코아기 너무 지금 집착하고 이 남자랑 꼭 결혼해야 돼 5년이나 사귀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같이 할 수 있으려면 완전히 믿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받아들일 정도가 돼야 결혼해서 불행한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 패션 어떤가요? 패션 어떤가요? 제가 이해라 마음쇼에서 입었던 한복이에요 그 한복 아직 안 보냈어요 내일 보내려고 오늘 한복 헤라티비에서 더 입어주고 잘 어울리나요? 이게 약간 오동표 이게 좀 좁지요 그렇죠? 그래서 더 아름다워요 자 마마님 고래 잡았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이 고래요? 얘 이름은 영돌이에요 영돌이 영채도는 돌고래 아 이것도 홈쇼핑 라방으로 갈 겁니다 경말라방 후회하는 홈쇼핑 라방 얘는 또 찰떡같다 그래서 이렇게 만진대요 좀 영곰이랑 다르죠 그렇죠? 요새는 또 얘가 또 자 많은 아가들이 들어왔네요 고래 좋아하신다고 고래가 얼마나 예쁜데요 그렇죠? 갑분토크에서 노래 불러준 거 좋았다고요? 저 노래 괜찮았나요? 여러분 자기가 바보인데 바보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애고의 인생이에요 마음 공부 안 하면 바본데 바보인 줄 몰라 엄청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 마음 공부하면 어떻게 돼가죠? 점점 바보가 돼가는데 지혜로운 바보가 돼요 머리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몸과 마음은 다 아는 지혜로움으로 살게 돼요 편안해요 계산하지도 않고 그냥 순진하게 사는데 순리대로 딱딱 영체 인도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자 헤라인 마음쇼에서 여러분 처음에 조금 방송 사고가 있었던 건 여러분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뭐 방송 접속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기가 셌어 이번에는 가해자의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에요 사람들이 다 버리고 안 보는 게 가해자의 아픔이야 제일 무섭잖아 가해자 그래서 제일 많이 버림받은 게 버림받은 마음이 가해자의 아픔이고 그러니까 그걸 버려고 하면 얼마나 무드려워요 보통 두려움이 아니야 그 두려움이 너무 세니까 그걸 다 무시하고 버려 살기를 쓸지야 참고 냉살기로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헤라 마음쇼 하기 전에 제가 크라이오 하는 그거 선녀탕 보여드렸죠 크라이오까지 하고 막 빼고 막 그 난리를 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확 몰리니까 그 살기가 쳐버린 거예요 에너지장을 그러니까 막 접속이 안 되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때 막 뺏고 뺏기는 마음과 특히 가해자의 마음이 떴을 거예요 내가 이거 돈을 냈는데 왜 못 봐 이러면서 막 그랬던 아기들 그때 뺏는 마음 가해자 마음 뜬 거예요 살기 쓴 아기들 그 아픔을 인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한 번 띄운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2부할 때 가해자 그래서 제가 2부할 때 가해자의 아픈 마음 피해자의 아픈 마음 제3자로서 또 다 빼앗긴 마음 그 마음들의 아픔 인정하는 거 이제 그거를 해드린 거죠 그러면서 2부 때 조금 내려갔을 거예요 2부 때도 안 내려간 분은 뒷풀이를 보고 터졌을 거야 그건 뒷풀이를 보고 퍼진 건데 터졌다는 표현보다는 안 봤어도 어쨌든 시간이 가면 알아차리게 돼 있거든요 너무 바짝 올라왔다가 그래서 이해라 마음쇼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여파가 있어요 줄렁줄렁 하면서 못 알아차렸던 것도 알아차리고 막 내려가고 터지고 그리고 몸도 아프고 하면서 이렇게 뿜뿜뿜 나가요 그 이해라 마음쇼에서 여러분 함께 울고 웃고 했던 많은 분들 이번에 가해자의 아픔 보면서 한 단계 더 이렇게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다음번 이해라 마음쇼는 더 강력할 거예요 이번 이해라 마음쇼 하면서 정말 해라 엄마가 처음이었어요 허리가 끊어지게 아픈 게 웬만해서는 안 아프거든 근데 두려움이 제 허리를 쳐갖고 세션자도 힘들었지만 여러분 오신 모든 분들이 두려움을 안 느끼고 살겠으니까 다 그냥 쳐서 이렇게 제 허리가 박살이 나고 그날 저녁에 정말 영가 천도를 이야 이해라 마음쇼에 와갖고 그 막 아팠던 아기들 있죠 조상님들 천도를 막 그냥 밤새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 이제 이해라 마음쇼도 거기 랜선으로 들어온 아기들 조상 영가도 천도가 되는구나 그 생각했죠 자 예쁘다고 해라 엄마 마마님 같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가들 자 여러분 처음 이제 여러분과 소통 좀 할까요? 아 소통하기 전에 여러분 영체체험담 한번 읽어볼까? 영체체험담 리너님 사연이에요 이미희 아기입니다 8살 아들 지호는 비염이 너무 심해 3살 무렵부터 소아과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워낙 남다른 발육과 건강함으로 그게 아픈 곳 없이 잘 자랐지만 심한 비염으로 이내 1년 내내 항생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몇 년의 비염에 시달려 항생제를 먹느라 배가 부르 지경이 됐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코피까지 보태져 입을 이곳저곳에 흔적을 남기고 내 가슴을 애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체 패치가 나왔고 우연히 어느 도바님의 질문글을 보고 당장 영체 패치를 지호 코에 붙여보았습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나서 코막힘에 앉았다 누웠다 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사라졌고 다음날 한 바가지의 콧물을 풀어내더니 비염이 마법처럼 좋아졌습니다 너무 신기하여 하교하면 코부터 풀어졌고 확연히 줄어든 콧물 앞 양에 우리 부부는 놀랐고 나는 소름을 외쳤습니다 지금쯤 항생제를 먹고 있을 우리 아들은 영체 패치를 코에 붙이고 잠들며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콧물 때문에 마스크 쓰고 생활하는 요즘이 괴로웠는데 편안하다고 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며 엄마 영체 패치를 외치며 나란히 코에 붙이고 국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미움이 나에게도 영체는 사랑으로 임하시여 아들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영체 패치는 매직입니다 질문 올리셨던 도바님 영체 패치 코에 붙이고자면 비염이 치유됩니다 영체는 사랑입니다 하셨어요 이 리너님의 아들들이 우리 영체 패치 동영상 패러디한 동영상 올라가 있죠 패러디해서 노는 아기들이에요 그 아기들이 자 여러분과 또 한번 소통해 볼까요 자 이마음 아기입니다 암으로 투병 죽이시는 어머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 주시던 그리고 집안에 가장 못난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 주시던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호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는 엄마가 세상에 못다 준 사랑을 주는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행으로부터 못다 받은 엄마의 사랑을 내가 대신 받는다 하는 마음으로 살면 돼요 세상과 사랑으로 소통하면서 살면 됩니다 영체의 사랑으로 영체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과 소통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아기의 이마음 아기의 어머니 천도합니다 영체예요 이 아기의 어머님을 천도하소서 고통 없고 아픔 없는 곳으로 죽음 없는 곳으로 편의식이 하소서 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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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어지러워 피검사를 했더니 빈혈이 수혈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하고 자궁에 혹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요즘 그동안 못 느끼던 마음이 느껴지고 마음 공부가 잘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저 괜찮을까요? 해라님 두려워요 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걸 거부하면서 이거는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판단하는 애고가 분별심의 애고죠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궁에 혹이 있고 여러 개 있고 막 어지럽고 이게 나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수치가 나가는 거 맞고요 자궁에 혹이 있고 그러니까 그 혹이 왜 생겼죠? 여성성의 수치죠? 그 수치 때문에 혹이 생긴 거고 그래서 생리향이 많이 늘어나고 어지러우니까 검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요 호를 많이 들으십시오 자궁에 좋은 호를 많이 듣고 만약에 병원에서 진단 결과 양성이라고 하면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뛰어내자고 하면 그냥 떼어내세요 그리고 호를 들으시면 빨리 치유될 거예요 또 하나 악성이라고 만약에 암이라고 나와도 괜찮아요 수술하자고 하면 수술하시고 그리고 호를 들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수술할 수 없다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수치가 나가고 있는 거 분명하고 자궁에 좋은 호를 계속 들으시면 완치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는 믿음이 없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수치가 청산대론 과정 중에 이렇게 병으로도 나가고 그렇죠? 이렇게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니까 병원 가서 검사해서 병을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단 병원에서 검사 결과 양성입니다 악성입니다 여기에 너무 휘둘리지도 마시고 또 그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수술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본래의 뜻이니까요 받아들이고 오직 내 마음을 거기에 두렵거나 놀라지 않고 호듣고 하시면 무사히 마무리될 거고 할 수 없네요 힘들어요 하면 그것 또한 받아들이고 호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약준 이야기 괜찮아요 수치 나가고 있는 중인데 단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도력이 약했을 때는 그 관념, 수치나 두려움이 청산되는 속도보다 병이 진행되는 속도가 더 빨라서 병 때문에 제자리에 잃은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를 많이 들으시고 그래도 안 되면 마음 깨우기 명상에 와서 만약에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안 좋아서 너무 두려움이 뜨면 그냥 호만 듣지 마시고 마음 깨우기 명상에 오세요 그래서 버림받고 수치당한 여자인 나를 보면 괜찮아요 우리 여기 마음 공부한 아기 중에는 암진단받고도 멀쩡하게 다 치유돼서 완치돼서 살아가는 아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느린아이 아기입니다 ASMR 느린아이 아기 혜라님 저도 요즘 가해자 피해자 마음에 살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친한 친구의 미운 점이 계속 생각나고 화도 나고 그러네요 오늘 꿈에서 혜라 엄마를 만났는데 살기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살기 때문에 반쪽짜리를 살고 있다고요 깨우고 나서도 그 말씀이 맴도네요 상대에게 무시당하고 피해당했다고 느끼는 아픈 마음에게 호우 부탁드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아기는 피해자 가해자의 아픔을 안 보고 있어요 그 아픔이 올라오면 그냥 살기 그 아픔을 안 느끼고 냉정하게 버리고 있어요 그걸 느낄 때 올라오는 두려움 수치도 버리고 있죠 자 따라합니다 느린아이 아기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따라합니다 나는 공격당해서 공격할 수 밖에 없는 가해자의 아픔입니다 나는 공격당한 비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피해당해서 가해할 수 밖에 없는 비해자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이런 날을 치유하소서 자 피해자 가해자인 상황을 안 보고 싶어요 너무 서러워서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 마음이 이분한테는 심장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느린아이 아기는 심장에 좋은 그리고 폐에 좋은 호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나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이라님 저희 큰언니 가족을 치유해주세요 큰언니는 만성적 피부병 어깨통 중 두통이 있는데 병원에 다녀도 원인을 모른다고 하고 형부는 고혈압이 있으세요 하나뿐인 조카는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 학교 선생님의 통제가 어려운 문제하였다가 스무살이 넘은 지금은 조금 나아진 정도예요 마음이 갑갑하고 걱정돼요 이 가족을 사랑으로 치유해주세요 자 언니와 형부와 아이들이 헤라티비를 보고 호를 듣도록 얘기해주세요 큰언니 같은 경우는 만수적인 피부병 어깨통 중 둔통 전부 수치예요 자궁에 좋은 호와 위장이 좋은 호, 심장이 좋은 호 세 가지를 번갈아서 들어야 돼요 아셨죠? 그 언니는 자궁에 좋은 호, 심장에 좋은 호, 위장이 좋은 호 형부는 고혈압은 신장이 좋은 호, 신장이 좋은 호, 그 다음에 척추에 좋은 호, 뼈에 좋은 호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 호를 많이 들으시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이는, 문제아이니, 조카 아기는 뇌에 좋은 호, 그리고 신장이 좋은 호 이렇게 듣게 하세요 아셨죠? 자 이 가족을 이렇게 영체로 싸줄 거예요 이거 한 번으로 안 됩니다 호를 듣게 하십시오 영체 패치를 붙이면 더 좋고요 영체역 이 가족을 보호하소서, 지켜주소서,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영의학입니다 혜라님 며칠 동안 혜라님의 심장이 좋은 호를 들었더니 오른쪽 가슴 부위가 계속 찌릿찌릿 아파요 치유가 되고 있는 걸까요? 병원 가는 게 두려워요?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들어도 아프면 병원 한 번 가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쪽이 막혀 있으니까 심장열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뒷골로 해서 이렇게 백회로 나가요 그런데 이제 그게 뚫리느냐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으시다 보면 좋아집니다 자 아픈 부위, 아픈 부위를 손으로 대세요 자 영체역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역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자 이제 됐습니다 삼문동 사과발전협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씨요 네 번째 분 공감이 많이 됐어요 아빠의 무시하는 마음이 마음 이해할 수 없었는데 펑펑 울었답니다 아빠가 이날 2시쯤부터 구토와 혈변을 보셨다고 해요 탁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빠 마음을 대신 아픔을 느껴주니까 아빠의 그 아픔이 위장하고 장쪽에 다 있었던 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토나 혈변 특히 피 같은 경우는 암세포인 경우가 많으니까 엄청 좋은 거죠 탁기가 빠져나가는 걸까요? 네 아빠가 병원에 쉬고 계세요 치유될 겁니다 아빠가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호우 부탁드려도 될까요? 해라 엄마 언제나 사랑합니다 자 이 가족 영체로 싸드립니다 영체요 이 가족을 치유하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소서 밀크티 블랙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유애라님 마음쇼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드려 하셨어요 저도 마음쇼에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관상도 봤죠 여러분 재미있었습니까? 관상 본 거? 다음에도 그런 이벤트 할까요? 관상 보기 어떠셨어요? 여러분 어땠는지 한번 듣고 싶어 왜 그렇게 관상 보는 거 좋아할까요? 우리 마스터 아기들도 지난번에 회식을 제가 한번 시켜줬거든 그때 이제 마스터 사랑채식 끝나고 그래서 오리고기집 가서 오리 쌈 해가지고 먹는 원지에 자라는 데 있어요 먹고 나는데 계속 관상을 재미로 두세 명 봐줬거든 그랬더니 안 나가 거기 종업원 아기 눈치 보면서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관상 봤는데 너무 좋대요 근데 웃긴 건 시간이 흘러서 한 6개월 후에 관상을 다시 봤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얼굴 관상이 마음공부가 되면 달라져요 저도 얼굴이 많이 달라진 얼굴이에요 정말 저 초기 때 얼굴은 탈북자하기 얼굴이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두려움이 센지 근데 지금은 이제 여유롭고 편안한 얼굴이 됐잖아요 관상이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가 복스럽고 예전에는 저도 눈물쌤 때문에 여기가 다 흘러내렸어 복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이렇게 단아한데 단단한 에너지가 흐르는데 예전에는 다 허물어진 얼굴 눈빛은 슬프고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관상 재밌었습니까? 반상보기 또 해달래요 마음쇼 이벤트 매번 하자고요 알았어 욕심꾸라기들 알았어요 다음번에는 뭘로 할까?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퀴즈 내서 맞추는 사람한테 선물 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되겠다 관상 재밌었다고 헤라님 설명대로 써먹는다고요? 우리 아기 똘똘하네 금방 써먹어? 첫 번째로 관상 봐주신 꽃돼지 이연옥입니다 꽃돼지 아기구나 우리 아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이 있는 얼굴인데 조금만 더 공부해봐요 그러면 더 귀한 장이 될 거야 헤라님 얼굴은 단단해 보여요 그렇죠? 단단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렷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눈 코 입이 큰 얼굴이 아니야 윤곽이 막 또렷한 얼굴이 아니에요 약간 동양적인 얼굴이잖아요 근데도 서양 아기랑 있어도 저는 더 또렷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게 꼭 눈 코 입이 커야 또렷한 게 아니거든 마음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야무지고 또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한번 보면 잘 안 잊어버리는 얼굴이 되지 공부되면 그리고 이게 선이 단아해져요 고아지고 딱 조화롭게 되지요 관상이 달라진다니 맘이 놓여요 아 지금 관상이 맘에 안 드는구나 변한 관상 비교하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참 우리 마스터 아기 중에 제일 많이 변한 아기를 그럼 한두 명 선정해서 할까요? 근데 서로 다 자기들이 제일 많이 변했다고 할까? 안 변했다고 할까? 어쨌든 하여튼 우리 견성해온 아기 중에서도 제일 많이 엄청 많이 변한 아기도 있어요 얼굴이 전혀 달라진 아기들은 한번 그거 해주면 재밌겠네 저도 헤라님 만나서 3개월 만에 얼굴 많이 바뀌었어요 헤라 집착남아기 그래 알면 됐다 아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 어메이징 그레스 아기 모태 미녀인 줄 알았어요 모태 미녀지 당연히 미녀는 정신나간 미녀에서 정신차린 미녀가 된 거야 이게 반쯤에 이렇게 꼬꼬진 미녀였는데 미녀인 줄도 몰랐다가 알고 보니까 미녀였구나 다음에는 사주풀이요 사주 자 사주보다 관상이 더 정확해요 관상, 수장, 속상, 송금 뭐 이런 것들 근데 얼굴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저도 사진 보냈는데 탈락 우리 아기 앙앙 헤라님 서울 마음스테이션 언제 하세요? 12월 며칠이더라 12월 달에요 아 12월 1, 2, 3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로 오시려고요? 거기로 와서 과장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지? 자 또 여러분과 소통해 봅시다 밀크티 블랙 김덕진 아기 영원한 나의 엄마 늙은 아들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기 잘 지내나? 보고 싶으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동생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려움증이 심해서 가려움증에 대한 호우 부탁드려요 항상 헤라님 영체님 덕에 살고 있습니다 가려움증은 아가 수치 나가는 거야 우리 아기 광진 아기는 신장이 좋은 호우 많이 해라 신장 투석하니까 그리고 가려움증은 지금 수치 나가는 거니까 알았어요 가려움증에 좋은 호우 여러분이 제 가쁜 토크에 댓글 많이 달았더라고 무슨 호우? 그것에 좋은 호우? 그래서 내가 지금 호우 녹음하는 아기들한테 얘기했어요 그거부터 올릴 거예요 그거부터 빠른 실내 녹음해서 올립니다 가려움증에 좋은 호도 적어 놓으시고 그것도 해주세요 가려움증이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에 좋은 호우 수치 파동 많이 내보내는 호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음질이 괜찮나요 여러분? 아직 스튜디오가 짙지를 않아서 그냥 ROS 룸에서 하는데 ROS 룸이 좀 좁으니까 울림통이 조금 스튜디오가 빨리 완성이 되면 거기서 하면 더 효과가 좋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늘사랑 아기입니다 해라님 전 나이가 38세인데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마음공부한 지가 5년이 넘어요 집에서 쉬면서 마음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부딪혀야 마음이 올라오죠 안 부딪히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무슨 마음이 올라와요 아가 틀린 거예요 나가서 자꾸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올라와요 조금씩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마음공부를 더하고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지 일자리가 마음공부예요 나가서 부딪히셔야 돼요 아니면 아르바이트하면서 마음공부를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일단 아르바이트하고 해라 엄마한테 한번 왔다간다 우리 아기 마음 깨우기 명상으로 뭐야 그래서 버림받은 아픔을 한번 본 다음에 어마어마한 두려움 때문에 집에 박혀 있었던 거야 마음공부 했던 게 아니야 아가 한번 왔다가 그리고 일하면서 일해야 마음공부한다고 뚜렷이 알고 가서 일을 해서 일하면서 마음자리를 딱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일하면서 두려움만 올라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가 알았죠? 우리 하늘사랑아기 김현정아기 예전에는 월요일이 너무 힘들었다는 마음이 많았는데 요즘은 헤라티비 덕분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헤라님 아구 이뻐라 이런 아기가 제일 이뻐 월요일 헤라티비 때문에 행복해 우리 아기 아구 이뻐라 엄마도 행복하다 우리 아기 엄마 행복하게 해줄 줄 아네 자 우주마음 아기입니다 마음쇼 듣고 난 뒤 생각지도 못한 돈은 조금 받게 되었습니다 후원금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위장의 그 수치 여러분 그 살기가 뭔지 아세요? 다 빼앗긴 아픈 마음 인정 못한 살기였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조상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정말 다 빼앗긴 거지 아픔으로 왔어요 그날 얼마나 배가 고픈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마음쇼 끝나고 이렇게 먹는데 안 들어가더만요 찬물만 계속 들어가고 얼마나 허기가 진 조상님들이 오셨는지 그래서 그게 청산되는 과정이에요 우리 우주마음 아기 위장에 좋은 오 신장에 좋은 오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자궁에 좋은 오 이렇게 듣다 보면 앞으로 그냥 생각지도 못한 돈이 아니라 조금씩 경제적으로 열리는 어떤 기회가 생길 거예요 평화로운 사랑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사랑받고 싶어요 남편이 한 달 중국 출장 가요 영체 스티커 많이 붙여 보내려고요 회사에 갑류 들어와 남편도 직원들도 두렵고 아파요 아구 딱하지 영체님 사랑 간절합니다 위장에 손 대세요 다 빼앗긴 아픈 마음이에요 갑류 들어왔어 아구 아퍼라 나는 다 빼앗긴 아픈 마음입니다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서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로 벌을 받았습니다 병생을 다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뺏는 마음 들킬까봐 이 마음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참회합니다 뺏고 빼앗기는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나와 남편과 남편의 직장 아기들을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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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고 빼앗기는 아픔 안 보려고 두려움으로도 안 들어가네 우리 아기 뺏고 빼앗기는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직 막개명이 안 오신 분이면 남편과 막개명이 한번 왔다 가요 중국 출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음 안에서 그 아픔을 인정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거 인정 안 하면 해결 안 돼요 자 유유아기입니다 저희 오빠 마음쇼 모르는데 끝나자마자 허리 나가서 응급실 실려갔거든요 근데 그냥 근육통이었어요 왜냐 마음쇼에서 개두려움이 해로 엄마 허리가 아플 정도면 얼마나 두려움이 뜬 거예요 우리 아기가 보니까 우리 아기의 두려움이 오빠와 공명한 거죠 그러니까 오빠가 그냥 근육통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통증으로 나간 거예요 두려움이 엄청 좋은 거죠 아니었으면 뭐 허리 디스크나 다른 신장에 병이 오거나 무슨 일이 났겠지 그게 나간 거예요 조상천도가 됐다는 얘기지 축하합니다 밝은 액살 아기예요 해라님 저희 가족 모두가 짜증으로 서로를 상처 주며 지내고 있어요 6살 딸아이가 받을 상처를 알면서도 미움에 딸려가 멈추지 못하고 매일 소리 지르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네요 부모 자격 없는 이 열등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이 싸움을 뺏고 뺏기는 미움이야 이것도 가해자 피해자의 미움이죠 우리 밝은 액살 아기는요 남편분하고 같이 막개명으로 한번 와야 되겠어요 아주 미움이 제가 지금 이걸 읽는데 이 심장하고 이 뒷골 있죠 심장 위장 뒷골까지 우리 아기 돈은 잘 들어와요 돈 안 들어올걸요 지금 위장이 이렇게 미움에 개미움에 수치탁기가 있는데 돈이 어떻게 들어오겠어 밝은 액살 아기 잘 안 돌걸 돈이 우리 아기 남편이랑 같이 와요 일단 호 드릴게요 위장에 딱 대고 나는 미움받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와 남편을 치유하소서 우리 가족을 치유하소서 자 평화로운 사랑 아기입니다 랜선 마음쇼 마지막 혜라 엄마가 축복 주실 때 갑자기 목이 쪼이듯이 서러움이 올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를 쓰면서도 눈물이 울컥했어요 요즘처럼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혜라 엄마의 아낌없는 큰 사랑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고 간절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애기 호 많이 들어요 호 많이 듣고 가능하나 맞개명 한번 왔다가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아기들은 어디에 들어야 되는지 알겠죠 여기 여기 위장 그리고 돈 없는 아픈 마음 가난의 아픈 마음 올렸나요 그게 아직 안 올렸으면 올라갈 거예요 돈 없는 가난의 아픔 많이 들어야 돼 위장하고 같이 알았죠 신장 위장 돈 없는 가난의 아픔 호 많이 들어보세요 김정은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라님 저에게는 여동생이 있는데 엄마에게 많이 맞고 자랐고 성인 돼서 엄마랑 싸우고 손목 끊는 자의를 몇 번 했다고 얼마 전에 고백해 언니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살 날이 많은 동생이 갑자기 죽을까 두려워요 우울증 약도 먹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제는 카톡으로 크게 싸우고 개미움으로 절 공격하길래 마음으로 버렸습니다 어떤 마음을 봐야 할까요 미움이죠 엄마한테 미움받아서 이 아기는 미워할 줄 밖에 모르는 아기야 저런 아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볼수록 더 많이 물고 뜯어요 언니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미움으로 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나도 이제 받다 받아주다 받아주다 내가 마음으로 버린 거지 자 따라합니다 심장에 손을 대고 동생 대신 나는 미움받아서 미워할 수 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와 동생을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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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하고 우리 정은 아기는 미움받은 아픈 마음하고 우울증에 좋은 호흡 이렇게 두 가지 들으세요. 아셨죠? 우리 아기도 우울증 인자가 있는 거야. 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나도 있는 거죠. 우정아기입니다. 헤라님 저희 엄마가 50대 중후반이신데 지금까지 너무 아픈 삶을 살았어요. 여태껏 주부로 사시다가 돈도 벌고 새 시작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에 도전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너무 두렵고 무서우실 텐데 헤라님께서 엄마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요즘 엄마가 호소리도 엄청 듣고 마음씨도 챙겨보고 계세요. 헤라님 날씬하고 예쁘시대. 엄마가 지금 헤라티비 보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아고 이뻐라 우리 아기. 얼마나 무서울까나. 자 우리 아기 돈도 잘 보고 멋지게 살으라고 호들어갑니다. 이렇게 우정아기랑 같이 싸줄 거예요. 핑크색으로.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 위장에 손 대세요. 자 나는 다 빼앗겨서 아픈 마음입니다.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포를 받았습니다. 병생 동안 다 빼앗기며 아프게 살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채여 나와 엄마를 나와 내 딸을 축복하소서 지우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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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이 좋은 호하고 위장이 좋은 호 그리고 열등이의 좋은 호 가난의 좋은 호 이렇게 네 가지를 번갈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두 모녀께서 새싹 리연아기예요. 해로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호 소리 올라오는 거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마음씨 오늘 시간이 안 맞아. 보지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엄마가 뼈 마디 마디 아프다고 하시고 팔 위로 못 드시는데 계속 호 들으면 나을까요? 호 들으면 낫는단다. 뼈에 좋은 호와 신장에 좋은 호를 들으라고 해요. 엄마한테 뼈에 좋은 호 신장에 좋은 호 위장에 좋은 호 특히 영체 패치를 위장에 많이 붙여야 돼요. 엄마는 위장이 안 좋으니까. 알았지? 항상 무한대로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라 엄마 뭐야 우리 애기 아이고 이쁜하기 꿇꿇하게 그래도 해라 팁이 들어오고 우리 애기 아고 착해라 이분은 누군가요? 파차인 지저스 이분은 케냐에 있네요. 여기 케냐에서도 연결되어 호 듣고 있어요. 감사 축복 케냐에서 많이 들으세요. 케냐에 계신 분이 호를 들으면 케냐 저녁에 호가 갑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무의식에서는 공간이 없어요. 시공이 없죠. 깊이 들어가면 시공이 없어요. 하나니까 많이 들으세요. 자 안녕하세요. 해라님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영광입니다. 어어 어디 갔어요? 그 분 JH리 아기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영체빌리지 사이트에 저희 아기 사연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아 그 아기 24개월 된 저희 아가가 심실중격 결손으로 인해 수술 권유로 받아 수술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인데 저희 아이가 수술까지 하지 않고 헤라님을 통해 치유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가를 보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아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모두를 위한 공부니까 들어보세요. 제 7이 아기뿐이 아니라 이 아기가 24개월 됐는데 심장 수술하는 게 너무 아프니까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이 아이를 치유해줄 수 있냐고 거기 심장 쪽에 에너지를 빼면 되겠죠. 하지만 이 에너지의 근원이 문제인 거예요. 근원이 뭐냐면 미움받아서 그 미움받을까봐 두렵고 미움의 에너지가 거기서 문제를 일으킨 거야. 미운 상황이 생긴 거죠. 병이라는 건 미운 상황이에요. 미움받았을 때 생겨요. 어떤 미움을 받았느냐 이 아기가 둘째 아기인데 엄마 아빠가 이 아기를 생긴 걸 부담스러워 했대요. 제가 아까 우리 마스터 아기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부담스러워했다는 얘기는 원하지 않았던 얘기고 애기 입장에서 미움받은 거로 느낀 거야. 더군다나 더 큰 거 뭐냐면 큰 아기 지금 이 아기는 둘째 아기인데 위에 있는 큰 아기가 안 좋아하는 거야. 동생을. 미워해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요. 죽이고 싶은 미움이 있단 말이야. 큰 아기가. 그래서 이 아기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심장에 병을 갖고 태어나고 계속 크면서도 치유가 안 되는 게 식구들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 특히 위에 큰 아기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도 자기를 부담스러워 하니까 아기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무의식 속에서. 근데 아주 아기니까 알 수가 없죠. 그 죽고 싶은 마음을 그 아픔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아픔을 이 아기가 느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해라 엄마가 이렇게 느껴서 빼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빼줘도 또 금방 생겨. 어떻게? 위에 큰 아이가 계속 미워할 거거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 아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병이 있는 눈으로 볼 거니까.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엔 그래요. 온 식구가 이 미웅미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큰 아기가 동생을 이뻐하게 되면 순간 바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아기가 수술을 해도 사실은 완전히 큰 아이가 이 아기를 미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또 다른 데가 아프거나 다시 재발하거나 제대로 수술이 안 되거나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아기는 수술하는 게 사실은 어떤 부분은 수술한다는 얘기는 뭐죠? 칼을 댄다는 거죠. 칼을 댄다는 건 뭐예요? 몸이 미움받는다는 거야. 미움받은 아픔이 있으니까 아기가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걸 모르는 아기는 그냥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아기를 영체로 그냥 싸드릴게요. 그래서 그 아픔을 느끼도록 하는데 수술하는 내내 엄마, 아빠와 형이 아픔을 느껴야 돼요. 형이 이번 기회에 동생을 미워해서 동생이 저렇게 아픈데 너 동생 죽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동생이 수술 받을 때 얼마나 아플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 아픔을 느끼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동생이 수술한 동생이 애처로울 거예요. 그래서 안 미워하게 될 거야. 만약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수술하는 동영상이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부모가 내 사랑을 부모한테 내 동생이 내 사랑을 다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니까 미워하지만 속에는 동생이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게 올라와요. 아픔을 느껴야 올라와. 큰애가. 그래서 수술하는 동영상 보여주면서 야 아가 얘 이렇게 아프게 수술해. 미워하면 얘 수술 잘 안되고 죽을 수도 있어 아가 아프지 않아. 이래서 큰애가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동생이 아프구나. 내 동생 불쌍하다. 아파. 이렇게 아픔을 느끼게 하고 엄마 아빠도 아기한테 참회해야 돼요. 부담스러웠던 건 아기 보고 너 죽어 필요 없거든 우린 너 짐덩어리야. 이런 거예요. 아기는 사랑받고 싶었는데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큰형 형도 날 안 좋아해. 죽이고 싶어해. 엄마 아빠도 나를 짐덩어리로 쓰레기처럼 여겨. 그러니까 나는 죽고 싶지 당연히. 그럼 병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픔을 온 가족이 느끼는 기회가 될 거예요. 이번 수술이. 그러면 다시는 재발 안 하고 수술도 잘 되고 다른 데도 안 아파. 하지만 이 아기를 그냥 해라 엄마가 그냥 그거를 치료를 해주면 그 당시 좀 괜찮다가 조금 크면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왜? 여전히 큰 아이는 작은 아이를 미워할 테고. 그렇죠?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아픔을 못 느끼니까. 그렇게 아픈 아기는 사랑하게 돼 있거든. 엄마 아빠도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지금 아프죠? 그게 치유 과정이에요. 그 아픔이 뭐예요? 내가 이 아기를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돼. 두 분 다. 물론 모르고 했지만 이 아기가 생긴 게 부담스럽고 어떻게 키울까? 짐스럽게 느껴져서 이 아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죽고 싶었구나. 뱃속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 지금 아기 수술시키는 게 엄마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하잖아. 느껴야 돼요. 마음이 아픈 걸. 일부러 여기 와서 마음꼬무를 통해 마음이 아픈 걸 느껴야 되는데 수술이 기회예요. 그 어린 게 칼을 대니까 얼마나 아파요. 엄마 아빠 다 아픔 느끼고 앙앙 울고 참회하세요. 엄마 아빠가 너를 아프게 해서 이렇게 아픈 수술을 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가야. 얼마나 아프니. 그리고 큰아이한테도 보통 부모님들이 이래. 동생이 아플 때 큰아이가 그 아픔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못 느끼게 하고 괜찮아 괜찮아 해요. 그러면 애는 계속 미워해. 작은아이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픔을 느껴야 돼. 내 동생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계속 미워하면 진짜 죽을 수 있다는 거. 참회시키고 아픔을 느껴야 돼. 우리 애기 내 동생이 아프구나. 이건 얘한테도 약이 되는 거예요. 아픔 느끼는 걸 두려워하고 안 느끼게 하는 거 좋은 건 줄 알고 무서워할까 봐 안 보게 하고 안 돼요. 세 식구 다 아픔을 느끼세요. 그리고 이 아기는 제가 영체로 쏴드릴 거예요. 하셨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 같이 와서 온 식구가 여기 와서 마음 공부를 일단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술 날짜가 너무 촉박하죠. 이번 달이잖아. 그럼 언제 와서 마음 공부하고 아픔 느낄 거야. 수술하면서 바로 아픔 느끼는 게 낫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기는 제가 영체로 쏴드릴 겁니다. 온 가족. 하셨죠? 아픔을 느끼세요. 그걸 두려워서 피하지 말고 엄마는 지금 두려워서 피하려고 아기 수술하는 게 아프니까 그 아픔을 느껴줘야 돼. 그 아픔이 뭡니까? 아기가 뱃속에서 느꼈던 아픔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은 아픔. 자 따라합니다. 아기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그 아기 입장에서 얘기할 거예요. 버림받아서 나는 엄마 아빠와 형에게 버림받아서 너무 아픈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이 아픔을 인정할 수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우리 가족을 치유하소서 영체요. 우리 둘째 아기를 치유하소서 큰아들을 치유하소서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아기 수술 끝나고 나면 그래서 회복되고 잘 되면 엄마 아빠는 오셔서 마음께부 명상에서 한 번 마음공부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이 마음공부를 해야 자식을 어떻게 키울지 알아요.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난관이 기다려요.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고 아이들이 엇나갈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아이들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려면 자기 마음부터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 모르고 유아교육과 전문가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한다. 노노. 다 아이별로 다르고 상황별로 다른데 아이가 바로 나예요. 내 마음이 아이 마음이야. 그래서 내 마음을 알게 되면 아이 마음이 보이고 순리대로 대처해서 아이가 힘들지 않게 그리고 두 아이가 다 각자 잘 성장하도록 할 수가 있어. 가장 필수 기본이 엄마 아빠는 이 마음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아이들한테 좋은 게 없어요. 만약에 둘째 아이 가지기 전에 저한테 와서 공부를 했더라면 아이를 가졌을 때 마음에 대해서 알았을 거야. 그리고 큰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큰 아이가 이 둘째 아이에 대해서 사랑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아이가 생겼다고 나는 위에 있는 아이를 아무 생각 없이 아이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엄마가 네 동생 가져도 돼? 이렇게 가져 써도 그래서 아이의 허락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내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엄마 아빠가 그냥 애를 덜렁 안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옆에 이렇게 떨어뜨려 뒀다가 큰 아이를 먼저 데리고 와서 네 동생이야 만져봐 해서 걔한테 먼저 줘 네 거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다 만지고 엄마는 우리 큰 아들이 엄청 사랑해 그런데 우리 큰 아들이 허락해야 얘도 사랑해 줄 거야 네 동생 사랑해 줄까 미워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큰 아이가 미워하세요 이런 아이 없거든 지 거니까 엄마가 사랑해 줘 이렇게 얘기하지 알았어 네가 허락했으니까 사랑해 줄게 네가 미워하라면 막 미워해야지 너를 제일 사랑해 이러면서 얘를 사랑을 주면 안전한 거야 그 질투는 엄청 무서워서 병을 일으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 아기 잘 모르겠으면 우리 마스터 아기하고 상의를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해라 엄마가 이게 복잡하지 않고 해주는 건 쉬운데 비용도 고비용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재발할 염려도 있고 제일 비용도 안 들고 가장 안전하고 우리 아기들이 다 같이 온 가족의 아픔을 한번 느끼는 방법은 수술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그 어린이 수술할 때 그렇죠? 그걸 피하지 마세요 두렵다고 아픔을 버리면 큰일 나요 세 가족 다 그 찢어지는 아픔 우리가 그 아이를 버려서 이렇게 이 아이가 아프구나 하고 수술을 하는 내내 아픔을 느끼고 영체께 의탁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영체 패치를 구입할 수 있으면 네이버스톤가 어디서 팔 거예요 구입해서 그 아기 심장에 붙여주세요 등쪽이나 많이 동서남북해서 등짝 여기 앞에 뒤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의사선생님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당일날은 뛰시고 그 당일 전까지는 계속 붙여주고 영체께 기도 아셨죠? 그리고 금강저 금강저를 하나 구매하셔서 금강저 지금 있나 모르겠다 제 심장에 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치유력이 강해요 그래서 그거를 세게 말고 살짝 대주세요 이게 심장에 아셨죠? 그리고 심장에 좋은 호를 계속 들려주시면서 그리고 헤라 엄마가 이렇게 앓은 거와 모른 건 달라요 모르고 그냥 호호를 들었을 또 효과가 있지만 이렇게 알고 이미 그 아기를 영체로 싸주고 나서 호를 들으면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세 식구가 아픔을 느끼면서 지금까지는 아픔을 안 느끼면서 아기한테 그냥 호를 들어줬으니까 그런 거죠 네 식구가 전부 다 심장에 좋은 호를 계속 듣고 아픔을 느끼세요 그리고 큰 아기한테 설명해 주세요 제가 한 것처럼 아기를 미워해서 아기가 심장에 병 생겨서 아프다는 거 그래서 아픔을 느끼게 해주세요 아셨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되신다고 답을 해주시고 모르시는 건 질문하시면 제가 다시 설명드려요 왜냐하면 이건 이분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엄마 아빠가 마음을 중요시 생각 안 하고 큰 아이를 존중 안 해서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작은 아이도 함부로 했고 힘들다고 그 마음이 영향 미치는 거 몰랐고 큰 아기도 뺏긴 마음을 얼마나 서럽겠어 큰 아기는 그걸 이해 안 해줘서 생긴 결과니까 그거 설명드려요 자 여러분도 다 이해되시죠 자 손소정학이에요 해라 엄마 친정엄마가 한쪽 눈이 안 보이고 다른 한쪽은 희미하고 잘 안 보이십니다 아이고 허리도 굽어서 기역자로 굽어있습니다 아이고 딱 해라 손가락은 굽어서 펴지지가 않습니다 많이 아파하십니다 영체 패치를 온몸에 붙여들었고 팔찌도 하고 계십니다 영체님의 돌보심으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엄마께 사랑의 호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가 엄마는 신장에 좋은 호 알았지 그 다음에 눈에 좋은 호 그것도 할 거야 눈에 좋은 호 올라갔나요 지금 눈에 좋은 호 눈에 좋은 호 올릴 겁니다 눈에 좋은 호 신장에 좋은 호 그 다음에 뼈에 좋은 호 척추에 좋은 호 이렇게 듣게 해라 세 개를 번갈아서 자 영체 들어갑니다 나는 버림받은 열등이 아픈 마음 다 빼앗긴 수치당한 열등이 아픈 마음 영체요 이 불쌍한 아기를 치유하소서 이 아기와 엄마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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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엄마가 위장도 안 좋으시네 위장 때문에 허리도 굽은 거예요 위장하고 신장을 집중적으로 듣게 하세요 자 제일 칠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혜라님과 많은 분들 쏙 이해 쏙쏙 됐습니다 연년생 형제로 첫째 아이를 위한다는 이유로 둘째 아이를 소홀히 했었어요 마음으로 많이 예뻐하고 여지껏 모일 수도 하고 있는데 아기에게 미움의 상처가 너무 컸나 봅니다 영체 배치 부치고 호소리 많이 들려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큰아들 첫째 아기한테 동생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아픔을 느끼게 해주셔야지 두렵다고 괜찮아 동생은 괜찮을 거 이러면 안 돼요 네가 미워하면 동생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픔을 느끼렴 이렇게 동생이 수술할 때 얼마나 아플지 느껴봐 두려움도 느껴봐 이렇게 인정하고 온 가족이 호를 들어야 돼요 아예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혜라님 이번 랜선 마음쇼 못 가서 너무 서운한 아이예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소리 지르지도 않고 노래방도 안 가고 말도 삼가고 있는데 목이 자꾸 나가서 아저씨 목소리가 나요 오죽하면 특히 싫다는 말도 들어서 고민 올려요 봐요 문상 못 사서 이번에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문상 못 사서 슈퍼체스 못 쏘는데 죄송해요 혜라님 영체 속은 현재 제작 중이에요 혜라님이 제 삶에 와주셔서 저는 구원 받았어요 살기를 한다가 네가 버림받은 아픔 안 느끼려고 살기 쓰고 있는 거야 자 목에 딱 대고 나는 버림받고 다 빼앗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못하는 미움의 살기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이제 됐습니다 자 다음 영체 체험담 좀 한두 개 읽고 갑시다 자 다음 거 이슬림 사연이에요 최영숙 아기죠 저는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잠을 잘 때 호를 틀어놓았고 24시간 가능한 듣는 게 굉장히 도움 돼요 이 아기 같은 경우는 몸도 아프니까 몸이 아픈 분은 24시간 듣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생각이 계속 드는 돌아가는 아기도 그 애고를 즉사시켜야 돼요 호만 한 게 없어 그래서 갑분 토크보다 호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더 중요한 거예요 24시간 틀어놔요 그리고 갑분 토크 들을 때도 잔잔하게 틀어놓고 들으면 더 잘 이해되죠 낮에도 여건이 되면 호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잘했네 지난 9월 조상천도 프로그램을 마치며 포옹할 때 헤라님이 몸추위를 권해주셨습니다 너무 아프다는 정보 때문에 하기 싫었습니다 그 아픔이 뭡니까 그 아픔이 몸의 아픔이 마음의 아픔인데 마음의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안 느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질질 끌면서 마음을 힘들게 하며 살기 싫어서 고통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고 잘했네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할머니 파동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치우 과정에서 계속 할머니 같은 말만 하는 나를 만났습니다 수치스럽게 산 꼽추 할머니도 전도하고 허리가 아픈 시어머니 마음을 만나서 우리 남편 비염을 가져가라 해서 남편 비염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할머니는 내가 호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제 나가란다 하는 겁니다 빙의 애고들은 호소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소리도 짜증나는 건 자기가 아니야 그 미움의 빙이에요 그리고 막 거부감되고 수치 올라오는 건 그거예요 이야기가 얘기하는 이거지 이 사연은 헤라TV에서도 헤라님이 읽어주시며 호는 사랑이며 미움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우리 친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말년에 다리를 다쳐서 안진뱅이로 우리 집에 함께 사셨는데 할머니의 지루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만났습니다 미디어 매체도 없던 시절 유일하게 볼거리는 창밖 풍경이었을 할머니 회신곡을 무한 반복 들으며 마음을 달랬던 할머니 버릴 수 없어서 똥오줌도 자식과 손녀들이 치워줘야만 했던 수치를 감당한 할머니 그런 삶을 자식인 제 아버지 때문에 마음 놓고 울지도 못했다고 아파하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열여섯에 시집 와서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고 여기는 한스러운 빼앗긴 마음도 만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픕니다 저는 할머니 마음들이 파동 때문에 피로감을 자주 느꼈고 삶이 참 지루했으며 보약과 건강식품을 달고 산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기 싫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체의 인류입니다 호호소리를 계속 들으면 부대끼기도 하고 잠을 설치기도 하고 밤에 소변을 자주 늘어가야 할 때도 있었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나가는 과정의 괴로움을 감내해야 돼요 명현반응이니까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인데 헤라 엄마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해서 지금 보름째 아침 등교 시간에 틀어주고 있습니다 아고 잘하네 우리 반 아이들로 말할 것 같으면 코로나로 인해 6월 늦은 진단평가를 쳤을 때 25명 중에 8명 정도가 학력 미 도달 아동이었습니다 다른 반과 비교해서 우리 반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동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1시간 수학시간에 다 하고 시간이 남았는데 이 아가들은 2시간을 해도 수학책을 다 공부할 수 없을 만큼 이해력이 낮았습니다 너무 당황되었는데 이 모습이 나의 열등한 모습이구나 화가 나는 내 마음은 나의 열등이를 비호하는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호소리를 들은 우리 아가들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이들을 대하는 저의 마음도 달라지고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진도도 팍팍 나가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학교 공부가 너무 재밌고 기적이네요 학교 오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공부 시간에 학습 동영상을 보여주면 놀랍게도 감동을 받아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아고 귀여워라 이 얘기들 보통은 영상을 보여주면 시비 분별하는 말과 부정성의 말을 하는 아동 때문에 분위기가 미움으로 변할 때도 많은데 말입니다 오늘은 친구 간의 문제 때문에 훈화와 마음 나누기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이런 말로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욕하는 친구를 보면 장미 같은 우리 반이 시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참 잘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은 감동해서 또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아휴 많이 변하네요 우리 반은 감동하고 박수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작년까지만 해도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체의 힘인가 봅니다 그냥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체님으로 인해 IQ와 EQ 그리고 영성지수까지 업업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똑똑한 것 IQ가 높으면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IQ 높은 사람들이 많은데 불행하잖아요 불행한 사람이 똑똑한 겁니까? 행복한 사람이 똑똑한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진짜 똑똑한 사람은 행복해요 그래서 영성지수가 높고 감성지수가 높고 IQ는 물론 높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똑똑해진다는 건 총체적인 똑똑함을 얘기하는 거지 헛똑똑이처럼 공부만 잘하고 불행하고 괴롭게 사는 사람은 그리고 남의 마음을 이해해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체의 힘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영체가 들어오면 갑자기 돈이 생기고 아구 좋아라 오라가 보였어 아구 좋아라 오르가즘이 느껴졌어 아구 좋아라 사랑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존재가 변하게 돼 이런 존재로 감동을 주고 아름다웠고 사랑의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은 여러분 돈으로 됩니까? 교육으로 됩니까? 뭐로 됩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영체의 힘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행복해진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행복한 인간 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에 넘치는 인간,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 감동할 수 있는 인간 되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영체의 힘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아이들한테도 틀어주고 곡식에도 틀어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날 다 틀어놔보세요 어떻게 변하나 부정성, 불평불만 가득했던 사람들 입이 확 자꾸가 채워져요 쓸데없이 남을 미워하는 말했던 사람들 그냥 다 입이 닫아져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 바뀌게 돼요 제대로 영체 체험을 하고 계시네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영체 체험담 자 이야기도 영체 선물 갈 거예요 그리고 영체 체험담 눈꽃송이님 사연 박유진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라님을 만나 구원받은 이쁜아기 박유진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아픈 마음의 이끌림으로 마음공부를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네요 코로나가 나타난 올해 초 헤라님의 가쁜 토크를 들으며 가슴 벅찬 설렘과 함께 영체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세상에 갈 수 있다는 한 줄기 희망과 나에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의심의 마음이 함께 올라와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헤라티비 마음속 지부 세션에 빠지지 않고 다니며 헤라님의 강의와 콧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며 영체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이후로 현실에서 미움의 고가 준 대로 엄청나게 미움받는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으며 뺐는지도 몰랐던 열등이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빼앗기는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아팠지만 영체가 주신 상황으로 인해 아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집착했던 마음이 많이 내려가고 안정되면서 감사함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가사도우미를 일하면서 항상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열등하다고 느껴져 숨기고 싶었는데 열등의 아픔으로 조금 들어가고 나니 그 전과 달리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끌어주시는 대로 다 받아들일 용기가 생겼고 이 일이 저에게 주어진 이유도 알게 되었어요 일하러 갈 때마다 만나는 상처받은 아픈 마음들이 다 제 모습이었고 마치 전쟁터 같은 집안을 정석스럽게 청소하면서 저의 무의식도 같이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도 호소리를 틀어서 그 공간까지 정화하는 마음이 들자 행복했고 외롭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사랑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영채님의 깜짝 선물을 받고 있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며 특별히 고통비를 지원해주셨고 한 번 이용한 고객들이 다음번에는 꼭 저를 찾으시며 따로 수고비와 감사의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애쓰지 않아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마음을 버리고 산 저에게 기적같은 일이었어요 영채의 몸반응에 집착하던 마음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흐르는 눈물에 많이 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분 토크를 보며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헤라님 주변에 파장이 여러가지 빛깔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게 보여서 또 놀랐어요 믿어지지 않았지만 다시 봐도 보였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갈 길이 멀지만 이제는 영채님이 하시는 일을 다 받아들이며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랑의 세상으로 이끌어주신 헤라 엄마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자 이야기도 영채 선물 보내드릴거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영채가 이끌 때 호를 들었다고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얼핏 나쁜 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중요한거에요 계속 믿음을 놓지 말고 호를 들으세요 그러면 이게 아픔으로 안들어가니까 현재에서 나를 치는 상황을 만들어서 아픔으로 나를 밀어넣는거에요 영채가 들어가서 호를 듣고 아픔을 느끼면 이 아기처럼 그냥 뼛속까지 아픔을 느끼면 다시 좋은 일이 생기면서 그 아픔이 치유되면서 영채가 돌고 사랑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지요 그리고 영채를 받고 그리고 헤라님의 갑분 토크나 헤라님의 포스터를 보면 여러분 두가지가 보일거에요 하나는 마음의 눈으로 오라가 보여요 오라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빛깔이 달라요 무지개로 이렇게 확확 보일 때도 있고 또는 황금색이나 민트색이나 청록색이나 보라색으로 볼 수 있어요 또 소리가 들리는 분도 있어요 천체가 움직이듯이 음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귀로 들는 소리가 아니야 분명히 뇌로 들리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여러분 뇌로 들리는 소리가 들릴거에요 음 하고 영채가 되는 소리죠 열렸을 때 백회가 다 열리고 열렸을 때 소리도 듣는 분이 나올거에요 그 소리가 들리고 오라가 보이면 들어간거고 아까 우리 최영숙 아기처럼 삶에서 그런걸 경험해도 이미 영채가 돌고 있는거에요 영채는 여러가지 증거로 여러분한테 여러분 삶을 치유하면서 나타납니다 치유하는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더 아프거나 명연발응 올라오는건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아픔을 느껴야 돼요 아셨죠? 그것만 유의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거에요 영채가 인도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될겁니다 자 여러분 10시가 됐으니까 공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일라인 마음쇼에 후원해주신 분들부터 공지 들어갑니다 김호중 가수님 아기 자 이분은 김호중 가수님 팬이겠는가봐요 그래서 닉네임이 이렇게 졌나봐 백공기 영가님 아기 아 영가님 이름으로 천도해달라고 수원 백시 가문님 아기 이 아기들 또또라네요 이렇게 해서 후원을 하면 그 모든 영가들이 저한테 오는 줄 어떻게 알았어 대박이네요 수원 백시 가문 백공기 영가님 전부 오시겠네 이해자님 아기 조인영님 아기 외 32분 마음쇼에 후원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사랑은요 마음쇼 발전에 쓰여지고요 또 호우소리 녹음하는 스튜디오 건설 그리고 마음쇼를 진행할 장소를 저희가 조금 열악합시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여질 겁니다 그 비용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쇼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영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해라 팬클럽 영쇼 체험단 아가 발족했지요 여러분 혜라님의 무한대의 사랑을 주고받고 푼 아가들 아가에 가입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덕질로 시작하는 도인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도인의 시작은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게 엄청난 능력이죠 그 능력을 소지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은 그래서 혜라엄마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 분들은 이해라 팬클럽 영쇼 체험단 아가에 가입하시면 제가 팬미팅도 이제 조만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가 키트에 혜라엄마 친필이 들어간 여러가지 물품이나 영체가 빠방하게 들어간 물품들이 도착해서 여러분이 오라도 보실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라 팬클럽 영쇼 체험단 아가에 가입하시기를 홍보합니다 자 그리고 혜라님이 휴가 가요 혜라엄마 내일부터 휴가예요 1박 2일 짧은 휴가지만 지난번에 왜 우리 창원지역 아가들이 휴가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우리 했었지 안문도에서 라방할 때 그랬더니 막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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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우리 필주 아가 그래서 저를 간절히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저는 왜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아가한테 먼저 사랑 줘야지 그쵸 오시든지 말든지 하면 안 가요 그래서 거기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내일 11월 10일 밤에 밤 9시부터 11시까지 유튜브 헤라티비 채널에서 할 거예요 인스타 라방을 했더니 1시간에 잘라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다시 또 틀어야 되죠 그리고 화질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유튜브로 합니다 어떤 아가는 지난번에 놓쳤대 인스타인 줄 알고 인스타에 왔더니 없어서 유튜브 라방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헤라티비 채널에서 라방하면 거기 이제 들어와서 지난번처럼 같이 놀면 재밌었죠 여러분 2시간이 막 순삭이에요 확 지나가고 막 지난번에도 12시까지 하자고 딱 2시간 할 겁니다 인스타 아닌 유튜브에서 하는 라방이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내일 봅시다 여러분 라방에서 재밌게 놀아봐요 그 라방에서 여러분이 여러가지 재미난 이벤트나 신기한 일이 있을 거예요 거기 지역 리더 아가들과 저와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함께 하니까요 그 방청객이 지역 리더 아가들하고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에요 여러분이 막 채팅 올라갈 때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재밌는 질문 같은 걸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과 놀아주고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일 밤에 만나요 자 야미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라님 준수생 신고를 앞둔 제 아가 이름을 지어 등록을 해야 하나 이 아가는 아가 아가 팬클럽이야 넌 고민이 되어서요 망갔다선 영 딸로 지고 싶으면 돼요 하리 하늘이 내리신 소중하니 하람 하늘이 내리신 소중한 사람 리스트 두 개를 생각했고 저는 하리와 하람 중에 넌 고민이 되어서요 재성을 따르면 하리가 의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하람이라는 이름은 예뻐서 끌려서요 둘 다 다 예뻐요 아가 근데 저는 하리 하람 하람이 더 귀여워요 왜냐면 그 약간 더 포근한 파동이 나오네요 하리보다는 하람이가 더 저는 끌려요 근데 선택은 엄마가세요 하리든 하람이든 자 영채께서 축복합니다 우리 하리든 하람이든 이 아가를 축복해 주소서 자 됐습니다 루티학입니다 하나님 저는 명상을 할 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얼굴 근육이 움직이며 특히 왼쪽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입이 크게 벌어지기도 하고 무서운 표정 불쌍한 표정이 지어지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증상이 있어 영채님께 의탁했더니 갑자기 눈물이 터져나오면 오해를 하는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청산해야 할까요 버림받은 여자예요 비참하게 버림받아서 죽은 여자가 있어요 무의식 속에 그 여자가 너무 아프니까 죽이고 싶은 거야 자꾸 근데 막 정말 너무 아픈 여자예요 그 여자가 있어요 조상 중에 있는데 너무너무 비참하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게 살다 갔고 몸에 또 장애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입이 크게 벌어지고 이게 뭐냐면 약간 장애가 있어서 얼굴이 이렇게 어눌한 거예요 약간 왼쪽 근육이 이렇게 마비돼 있어요 이렇게 일그러져서 사랑을 전혀 못 받았어요 얼굴이 예뻐야 되는데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막 흉하지 그리고 막 버림받았지 너무 가난하지 다 빼앗긴 아픔이 가득한 아기예요 너무 딱하다 이 아기 그 아기를 영채로 싸줍니다 나는 다 빼앗기고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영채여 나의 조상님을 다 빼앗기고 아픈 나의 조상님을 편히 쉬게 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자 우리 루티아기 호를 듣는데 위장에 좋은 호, 심장에 좋은 호, 뇌에 좋은 호 이렇게 세 가지를 번갈아서 들으세요. 거기에 이렇게 쭉 걸쳐서 그 아기가 있어요. 아픈 아기가 지금 빠져나가게 열었거든요. 길을 열었는데 호를 조금 들으시면 더 빨리 빠져나갈 거고요. 영체 패치도 위장, 심장 그리고 뒷골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김민숙 아기입니다. 혜라님 저는 영체님 덕인지 저는 요즘 제가 필요한 거나 사려고 했던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좋은 거죠? 네. 뺏는 마음 잘 쓰고 있는 거예요. 뺏는 마음 그동안에 수치주고 못 쓰다가 뺏는 마음 잘 쓰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받는 마음이 돼요. 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주주아기입니다. 혜라님 식도와 말턴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큰아버지가 어릴 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IMF 때 사업이 부도나고 그 충격으로 큰아버지께서 차살하셨어요. 그 후에 술에 의존하다가 알코올성 치매로 10년 넘게 점심병원에 있으시다가 식도와 말기 판정받고 나오신 지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혜라님 아픈 삶에 살다가 가신 큰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호우 부탁드려요. 혜라님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셔서 혼자 남은 저희 사촌동생에게도 호우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영채여 이 아픈 아기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소서 그의 남은 자식에게도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축복을 주소서 영채여 이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소서 지켜주소서 호우 호 호 호 호 자 영체 체험담 하나 더 하고 또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보담이 사연이에요 이 희정아기네요 해라님과 영체님이 저를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345기로 초참 막개명을 다녀온 후로 영체를 적게나마 받았는지 매일매일 새로운 감정과 마음이 올라오고 느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음이 부족한지 신기하면서도 그런게 정말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라님의 호소리를 많이 들으면 좋다고 하셔서 오디오 플레이어에 usb를 연결하여 호소리를 넣어서 매일같이 틀어놨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음 깨우기 명상 다녀온 후 한 보름쯤 뒤에 제 안에 낙태당한 오빠의 마음이 아픈가 희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의식 속에 있던 아픈 마음이 수행창가 때 이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생겨서 미안해 라는 마음이 너무 올라왔었는데 이게 자궁의 임신으로 낙태당한 오빠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것도 영체님이 알려주시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그 마음이 무섭고 두려웠는데 해라님과 영체님을 부르면서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오빠의 마음은 이해받길 바랐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죽는게 무서운게 아니야 죽는게 억울하지 않아 그냥 내 아픔 좀 한번 이해해주면 기꺼이 죽어요 기꺼이 갈 수 있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이해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죽은 영가들도 나 여기 있다고 사랑받고 싶다고 이해해달라고 해라님이 늘 아픔이 사랑이라고 하셨던 그 말을 저는 그동안 이해하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안에 오빠는 기꺼이 무섭고 억울하고 두렵지만 엄마 아빠가 행복하길 바라서 낙태당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빠의 희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제 안에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체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로 제 삶은 점점 구름이 거치듯 좋은 일들이 영겁고 일어났습니다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잘 지내고 월급도 전보다 조금 더 받고 개미움 쓰던 저도 많이 반성하고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성과는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쓰는데 애쓰지 않고 애쓰는 건 예전에는 가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억지로 정말 싫어하는데도 그냥 억지로 했던 거예요 행복하지 않고 본인도 괴롭고 남도 별로 기분 좋지 않지 제 본연의 진정한 사랑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죽었으니까 전에는 남에게 친절하게 하는 게 너무 싫고 힘들었거든요 저는 일평생 서비스직을 해왔는데 진짜 진심으로 친절함이 우러나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열등이 인정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제 열등이가 그렇게 큰 줄 모르고 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었습니다 열등이를 인정하니까 제 안에 열등이랑 친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올라온 헤라님의 갑분 토크를 보는데 헤라님 주위에 아지랑이 같이 피어오르는 에너지의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영체님이 제 안에서 더 강력해진 것 같아요 헤라 엄마 주위를 도는 영체를 보는 거죠 영체의 눈으로 보면 영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를 본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열등이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이며 내가 그동안 오만했는가를 깨닫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풍파도 많고 늘 근심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고 분노로 가득 차서 스스로 사주를 공부하고 남의 사주를 보면서 오만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걸 알려고 했던 신적인 존재에 있으려고 했던 내 자신을 진심으로 니우치고 참회하고 영체께 탁했습니다 이야 크게 깨졌네 어마어마한 열등이 깨졌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밤 꿈에 헤라님이 나왔지 뭡니까 제가 마음 깨우기 명상 때 실링 세션을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꿈에서 헤라님이 제 가슴에 손을 대시더니 심장에서 외할아버지 에너지를 빼주셨어요 그러면서 헤라님이 외할아버지가 천도했다고 하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2년 전 돌아가셨어요 힘들게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는 일평생 사주와 풍수 유교 이런 것에 집착을 많이 하시고 귀신도 가끔 보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그저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무지한 열등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아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낮은 존재의 저를 깨닫고 참회하고 인정하고 이해해서 영체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해주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의식은 대를 이어서 내려온다고 했던 헤라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무 신기하고 생생한 꿈이어서 후기를 남깁니다 꿈에서 헤라님 앞에서 노래도 불렀어요 이번에 11월 26일에 가면 또 노래 부를게요 11월 26일 마음 깨우기 명상 가서 헤라님 또 뵐 생각하니 너무 뛸듯이 기쁩니다 얼마 전까지 조만간 갈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었는데 모든 것이 영체의 뜻임을 압니다 사랑합니다 헤라님 마스터님들 저도 제자리에서 사랑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사랑스러운 헤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헤라님의 에너지가 가득 담긴 금강좌 받고 싶습니다 자 이야기도 선물 드릴 거예요 다음 거 곧바로 가봅니다 영체 체험담 미소천사님 사연이에요 저는 헤라 엄마 저는 자궁근종과 내막증으로 생량토 억수로 많고 특히 생리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호소리를 들으는 통증이 사라졌어요 호소리는 아픔이 있거든요 생리통도 아픔이죠? 그 아픔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신기하고 헤라 엄마께서 그저 허리 엄마께 그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자 이야기도 영체 단계 선물 드립니다 영체 체험담 마우미님 사연이에요 김희봉하기 엄마 강의 듣는데 제 입에서는 저절로 저는 가해자입니다 저는 가해자입니다가 계속 나왔어요 가해자의 아픔을 인정하고 엉엉 울면서 엄마 포스터 쳐다봤는데 엄마를 중심으로 테두리에서 연한 초록색 빛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내가 잘못 봤나 싶어 눈물 닦고 봤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사랑하는 헤라 엄마 아픔 인정할 수 있게 사랑을 주셔서 넘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새새 생각했습니다 사랑해요 이야기도 영체가 도니까 영체 눈으로 보니까 영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아가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영체가 돌면 영체가 보여요 그 에너지가 영체를 본다는 건 뭐죠? 그 힘을 쓴다는 거니까 삶이 많이 바뀐 거를 암시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도 만약에 영체 체험담 올려서 선물 받은 적 없으면 보내드릴 거고 자 소시연하기입니다 헤라 엄마 마음쇼 참관하고 가난의 아픔 훅 두고 나서부터 자궁이 너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신기한 게 생리주기가 아닌데도 오늘 피를 봤어요 너무너무 아프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막 느껴지고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대박입니다 수치가 나가는 거죠 여성성의 수치 수치당한 아픈 애고가 나가니까 좋은 일이 날 거야 아가 자궁에 좋은 후를 많이 들으렴 그러면 빨리 치유가 일어나고 피도 확 나가게 돼 있어 아름들이 자원 아기입니다 엄마 우리 딸이 회사 그만두고 3개월째 쉬고 있는데 무기력하게 잠만 자고 있어요 일하는 게 너무 싫다고 하는 딸아이 보면서 아픈 마음 많이 올라와요 두려움도 많이 올라와요 수치로부터 구원하소서 자기 여자를 수치주는 아픈 마음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자 뺏고 빼앗기는 아픈 마음도 딸아한테 많이 듣게 하면 좋아요 박정준 아기입니다 혜란님 마음쇼 참관한 날 독착한 영체 잠옷 입고 푹 잤는데 몸 반응이 엄청났어요 얼어붙으며 부서져가는 느낌 날카로운 유리 파편으로 몸을 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느끼고 나니 너무 행복하고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살아있어 감사하다 사랑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사랑합니다 정준 아기가 지난번에 라방에서 경매한 옷 입고 잤죠 그 잠옷이 뭐냐면 여러분 경매에 내놓는 잠옷은요 제가 그걸 입고 영가들을 천도한 잠옷이에요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영체가 돌면서 아픔이 다 그냥 뼈 속에서부터 나올걸요 그가 막 엄청 아프지만 딱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탁기가 어마어마한 탁기가 나갔으니까 시원할 수밖에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 아기 그 잠옷 입고 청산 많이 하렴 엄청 좋을 거예요 뮤즈 권영미 아기입니다 해라님 전우우는 직장 상사에게 주말부터 눈치 없이 불순종하는 등 미움받아서 운게 듣고 미움받아 종일 괴로웠어요 그리고 부하직원 운게하고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고요 퇴근길에는 자사고 날 뻔해 식겁했어요 이토록 미움받아 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힘든지 철실이 느낀 하루입니다 이 마음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드려요 미움받아서 미워하는 아픈 마음을 안 들어갔네 자 따라합니다 나는 미움받아서 미워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워하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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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심장이 붙여요 그리고 호는 신장이 좋은 호하고 미움받아서 아픈 마음에게 듣는 호 있을 거예요 그거 두 가지를 듣습니다 자 데릴라형 아기입니다 혜로 엄마 가해자 피해자 가쁜톡 세 번은 연달아 드리면서 제 미움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선생님 친구 공부 모두 미워하는 가해자 마음이었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용서해 주세요 자 우리 아기도 뺏고 뺏기는 아픈 마음 미워하는 아픈 마음 뺏고 뺏기는 아픈 마음 미워하는 아픈 마음 고호 있으면 찾아서 들으시고 신장에 좋은 호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신장과 심장에 영체패치 붙입니다 자 권옥순 아기입니다 혜로 엄마 제 인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극한 사랑에 가슴 벅차게 혜로 엄마를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자 우리 아기는 아가 팬클럽에 가입할 것 혜로 엄마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아기는 모두 다 아가 팬클럽이에요 자 그리고 연세되신 분들은 아유 내가 무슨 덕집 이 나이에 덕질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살아있음이 느껴져 그냥 살아있어 그냥 덕질할 때 누군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때 활기차고요 그래서 일본 아줌마들이 운사마를 그렇게 사랑할 때 그 덕질할 때 살아있잖아 막 한국까지 쫓아와서 막 뿜뿜뿜 에너지 나오잖아요 그쵸 하물며 연예인을 덕질을 해도 그렇게 힘이 나는데 도인을 도인도를 덕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러분 이제 아가에 가입하신 아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덕질을 하다보면 막 생기가 막 나요 뺏고 뺏기는 마음을 막 써 집착살기 막 쓰면 해로 엄마는 다 받아줄 거거든 그러면 막 쓰는 이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면 이게 다른 데 가서도 막 용감하게 돌진하죠 해로 엄마한테 사랑 한 번 뺏어본 아기들은 회사 가면 사장님한테 사랑 뺏고 그쵸 막 막 가서 부인사랑 남편사랑 막 뺏을 수 있어요 여자사랑 남자사랑 막 뺏을 수 있어요 덕질하세요 우리 권옥순아기 조영미 아기입니다 랜선 마음쇼 끝나고 자궁근종과 소장 자리가 꿈틀거려요 느낌은 좋아요 아들 쇄골뼈 수술도 잘 되고 감사해요 자궁에 좋은 그리고 장에 좋은 호를 많이 들으시고요 자궁과 소장 있는데 영체 패치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자궁근종 있는 자리에 금강저를 대시면 종양이 있는 자리에는 금강저가 특효예요 제 심장이 꽂았던 거라 에너지가 아주 세죠 그래서 자궁근종 있는 자리에는 금강저를 대시기 바랍니다 신현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에라님 마음쇼에서 질문하고 열등이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고 호르메일 듣습니다 12살 첫째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요 예전에는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확 달려가지 않아요 제 아이를 위해 마음 세션과 영체를 받고 싶은데 제 고가 방해를 하는 건지 돌진한 셋째와 코로나로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요 저를 도와주셔요 플리즈 자 영체로 쏴드립니다 영체요 이 가족을 축복하소서 이 가족을 치유하소서 당신이 인도해 주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우리 아기 영체케께 매일 기도하십시오 호를 많이 들으시면서 아셨죠 심장에 좋은 호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두 가지를 많이 듣고 영체케께 기도하세요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세션 받을 기회가 올 겁니다 제이스 조 아기입니다 혜라 엄마 요즘은 호가 다양하게 나와서 너무 좋아요 그냥 편안하고 든든합니다 요즘 남친 몰래 호를 틀어놓고 있어요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혜라님 저는 TV를 보던 어떤 사연이던 상대가 하는 말 심지어 제가 어떤 얘기를 전달하면서도 스스로 감동이 몰려오거나 눈물이 납니다 이게 공감인지 우울증 증상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감이지요 우울증은 그렇게 감동해서 울면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리 아기가 감성적인 아기예요 마음이 발달한 아기라 그런 거예요 좋은 거죠? 호 많이 들으십시오 김교손 아기예요 안녕하세요 요즘 살다 살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저는 10월 10일부터 24시간 호를 계속 처음부터 20번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들었더니 난생처 온몸이 두드러기와 빨갛고 얼굴은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빨갛고 하여간에 나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계속 들으세요 엄청 좋은 거예요 수치가 나가는데 우리 교손 아기는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냥 수치의 바다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 만들었는데 온몸이 그렇게 빨갛게 되는 거는 이상하죠? 탁기에 수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손 아기가 좋아하는 돈이 들어와요 그 수치가 뭐예요? 돈에 대한 수치예요 빼앗겨서 수치스럽고 돈을 조상들이 다 남의 돈을 빼앗아서 수치스럽고 그래서 그 뺏고 뺏기는 애고를 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평생을 빼앗기고 뺏고 이러고 살면 수치당했잖아요 그게 나가면 경제적으로 안정될 거예요 아셨죠? 돈을 버시려면 드시고 들으시고 아니면 그냥 버리세요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빨리 나가요 그리고 그 빨갛게 되는 게 너무 걱정되고 하면 연고를 사서 좀 바르셔도 돼요 근데 연고가 별로 좋지 않아 피부를 막아서 그냥 빨리 호를 많이 듣고 얼른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나가고 나면 수치가 나가고 나면 괜찮아지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아셨죠? 무슨 약물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몸에다가 뭘 주사를 놓은 것도 아닌데 호득구소 이렇게 나오는 건 수치탁기가 나가는 과정이에요 명련발행기고 빨리 나가기를 원하면 영체 패치 붙이고 금강저를 꽂아도 더 빨리 나갑니다 자궁에 꽂아야 돼요 금강저를 영체 패치는 자궁에 2개 신장에 2개 위장에 4개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거기가 가진 수치가 제일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대의 수치가 이준희 아기입니다 혜자님 강릉 준희입니다 내일모레 아들 태경이가 중3 기말 시험을 치릅니다 작년에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학업이 많이 뒤쳐졌습니다 이번 시험을 잘 보면 친구들과 함께 일반 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내일모레 영체 패치를 하나씩 붙여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태경이가 마지막까지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디 즐거운 초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혜란님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아기는 뇌의 좋은 호를 많이 듣게 하세요 자 영체요 태경이를 보호하소서 축복하소서 이 아기를 치유하소서 버림받은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그리고 준희 아기 태경이 잘 때 영체 패치를 여기 뒤에 뒷목 여기 경동묘에 올라가는 거 있지 여기랑 중간 중간이랑 목 목에 3개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깨 애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 여기 여기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마 여기도 3개 이렇게 붙여줘요 애가 무슨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았지 여기가 다 굳었어요 그럼 여기로 올라가는 혈액이 잘 안 올라가니까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겠어 뇌가 다 막히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뇌에 좋은 호를 밤에 잘 때 크게 틀면 아기가 수면에 방해되니까 약하게 틀어놓고 영체 패치 붙이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갈 때는 이렇게 얼굴에 보이는 거는 놀림 받으니까 그런 건 다 떼고 안 보이는 부위 어깨나 이런 데만 붙여주고 알았지 아가 자 야미 아기입니다 해라님 임신 전부터 중기 후반까지 해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뱃속 아기와 마음 공부한 결과 이렇게 밥도 잘 먹고 응화도 잘하고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가를 출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가와 죽을 때까지 평생 마음 공부에 정진하여 지혜로운 모녀되어 세상에 도움과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될게요 참고로 전혜연아님의 아가 팬클럽 회원이에요 제가 존재의 수치가 있지만 아가로 활동하면서 하람이랑 하람이라고 이제 하람이가 개구나 열심히 덕질하면 용기 내볼게요 하람이 엄청 똘똘한 아기야 뱃속에서부터 영체를 받았기 때문에 두고 봐라 엄청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사랑을 많이 받을 거란다 우리 아기 그리고 조금 크면 엄마의 든든한 기둥이 될 거야 우리 아기 아고 잘했네 하람이 보고 싶네요 하람이랑 열심히 덕질하며 용기 내볼게요 이름 투표해 주신 도바님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큰 의미 있는 이름이 되어 기뻐요 하셨어요 하람아 축복한다 행복한 아기로 자라렴 조혜미 아기입니다 해라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픈 마음 느끼는 걸 두려워해서인지 저희 아가가 잠드는 게 쉽지 않네요 잠들기 전에 항상 괴로워하며 우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해라님 저희 아가를 위한 위에 호 부탁드려요 이게 뭐냐면 죽음이 두려워서 잘 때 아기들은 죽는 것 같은 거야 무서워서 그래 신장에 좋은 호랑 아가 낮에 주로 그걸 많이 틀어줘 신장에 좋은 호랑 죽을까봐 죽음이 아픈 호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픔이 죽음의 아픔에 대한 호가 있단다 그 두 개를 해줘 그리고 네가 그 아기의 그 마음이 우리 해미 마음이지 해미가 대신 자 신장에 대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와 아기를 치유하소서 이 두려움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아 요거 요거는 하나 답변해주고 가야되겠네요 스카이 파스테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라님 저는 양손에 땀이 자주 많이 나는데 어떤 호로 들으면 좋을까요? 해라님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땀이 자주 나는 건 긴장불안이에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게 호 그거랑 마음에게는 그 다음에 신장에 좋은 호 그리고 심장에 좋은 호 세 가지를 번갈아 들으세요 자 다시 신장에 좋은 호 심장에 좋은 호 그 다음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에 좋은 호 두려운 아픈 마음에게 좋은 호 세 가지 들으시고요 영체 패치를 심장과 심장에 묻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손발 땀이 줄어들 거예요 자 키샤하기 해라님 제가 부정맥이 있는데 그래서 심장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10분 만에 가슴에서 두려움의 공포가 확 징퐁되어 있면서 심장이 쿵쿵 두 번 내리치더라고요 너무 놀랐는데 계속 들으면 괜찮아지나 나가는 과정이지 아가 그 호가 심장을 때려서 이 부정맥이 뭐야 심장에 놀란 파동이 있는 거지 이게 뽑아지면서 나가는 거야 심장에 좋은 호를 들으면 걱정하지 말고 듣고 영체 패치를 붙이려 알았지?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꽃보다 더 예쁘신 해라 엄마 규리아기 초등학교 아이들과 과외 수업을 할 때 살짝 호소리 틀어놓을까 하는데 어떤 종류의 호가 좋을까요? 저는 아가 팬클럽 회원입니다 하셨어요 자 아가 팬클럽 회원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보면 알 거예요 여기 아가 팬클럽 인증 배치를 줄 거야 그거 이렇게 다른 아기들 보면 딱 알겠죠 난 아가다 자 우리 아기는 호소리를 어떤 종류 좋냐 뇌에 좋은 호를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 방해 안 되게 약하게 틀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앞부분에 뭐뭐뭐 이렇게 제가 말하는 부분을 띄고 한번 그냥 호만 계속 돌려서 틀어놓는 게 좋아요 하셨죠? 그리고 아기들 과외 수업 시작할 때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는 있죠 전신을 이완시키면 그걸 한번 크게 다 같이 한번 듣고 시작하면 온몸에 혈액이 돌면서 뇌도 잘 도니까 공부가 잘 돼 애들이 집중을 잘해요 머리 좋아져 우리 아기가 과외 수업하는 아기들이 공부 잘해야 돼 그치? 그거 하고 할 때 약하게 틀어놓고 하고 지금 오른쪽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멍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아기 그 왼쪽 신장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신장에 손 이렇게 대고 신장에 좋은 호흡 듣습니다 자 지금 한번 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떴군요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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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장에 좋은 호흡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오른쪽 귀에다가도 하나 붙이고 이 귀 뒤에다가 영체 배치를 왼쪽 신장에도 하나 붙이세요 자 빛나다 나는 저는 영체 체험 다 엄청 맛있었는데 매번 채택지지 않아서 너무 속상한 아가입니다 버림받은 아픔을 덜 느껴서 그래요 우리 아기 자 나는 버림받아서 너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 보는 것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않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와 소소하면서 신장에 좋은 호와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많이 듣거라 이런 모든 현실 상황이 본래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픔으로 못 들어가서 채택이 안 되는 거야 아픔으로 들어가면 채택이 될 거야 우리 아기 콩콩아기 엄마 오늘따라 너무 죽고 싶고 지금 라이브도 빠진듯이 삐진듯이 틀어놓기만 하고 마음으로 전혀 집중을 안 해요 헤라님을 미워하는 건가요 왜 그러죠 우리 아기가 이거야 헤라님을 보면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뜨는데 그 마음을 수치주고 있어 그리고 그 마음을 죽이고 싶어 왜 사랑 못 받은 아기거든 자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너무 수치스러워서 죽이고 싶은 미움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 내가 너무 아파서 수치주고 미워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와 소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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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라님 오늘 왼쪽 간자놀이가 엄청 아팠는데 뇌에 좋은 호를 들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렇죠 여기 뚫어준 거예요 보라색 장미 로고 너무 예뻐요? 보라색 장미 로고 어디 있는데요? 없는데? 아 영상에서? 혜라 엄마 저는 마음쇼 전에 심장이 100번 넘게 뛰다가 마음쇼 이후에 어제는 하루 종일 140 정도 뛰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가슴 안이 에너지가 도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심장 뛰는 것이 저의 수치가 나가는 것일까요? 미움받은 수치 미움받은 아픈 마음을 네가 수치 주고 있었어 아까 근데 여기가 지금 바라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열리는 거야 거기 미움받은 아픈 아기가 있었는데 이걸 막 수치 주면서 넌 미움받았지? 어이구 막 이랬거든? 얘가 벌어지면서 나가는 거야 우리 아기 공부되고 있네 골반은 자궁에 네 골반은 자궁에 주는 아 온몸을 뚫는 후 알았어요 이것도 적어주세요 온몸을 뚫는 후 멘트 없는 버전 올려줄게요 오케이 저는 이어폰 꼽아놓고 수업시간에 계속 틀어놓아요 혜라 집 장난하기 혜라님 질문 채택 안 돼도 여기에 올린 것만으로도 영채님이 응답하신 거겠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영채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혜라님 눈물나네요 하셨네요 미쉘 아기 저는 겨울 명세인데 왼쪽 얼굴이 일그러졌는데 중풍 환자 같기도 하고 일그러진 뿔난 얼굴 곤란 얼굴들이 나왔는데 이런 모습들은 어떤 관염인가요? 치매 걸리고 중풍 걸리고 문둥병 걸린 여자의 아픈 마음의 조상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올라온 거야 그 아픈 조상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막내가 어느 언어검사에 있는데 심각하다고 지능검사랑 ADHD의 좋은 호 그리고 뇌의 좋은 호 두 가지 요즘 감동 잘하고 눈물 많이 나요 새벽 공개하가 영채 들어갔어요 영채는 감동 잘하는 사람 만들고 눈물이 많은 사람 만들고 감동과 눈물은 사랑이니까요 미워하면 미워하는 애고와 닮아가나요? 그런 것 같아서요 좋은 거는 안 닮고 나쁜 거만 닮아가는 거지 미워하는 모습만 좋은 거는 안 닮아요 폰으로 소리 아예 안 들리게 하고 호 재생시켜도 효과가 있나요? 약하게는 들려야 돼요 아예 안 들리게 하면 음이 차단되면 그렇지 그렇지 약하게 아주 약하게 김경민 아기예요 엄마 안녕하세요 랜선 마음쇼 때 관상 봐주신 애기 엄마 경민이에요 아 김경민 아기 혜나님 덕분에 요즘 남편 밥도 차려주고 요리도 해요 근데요 가끔 남편이 미워요 애기를 안 보고 맨날 집에 오면 계속 핸드폰만 하는데 아이가 저처럼 아빠에 대한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서 분노 걸려와 미치겠어요 괴로워요 제가 무슨 마음을 청산해야 할까요? 버림받은 아픈 마음 아기가 나로 투사되잖아요 그렇죠? 버림받은 아픈 마음에게 듣는 호와 신장에 듣는 호를 들으세요 신장 신장 신장이야 신장 거기에 영체 패치도 붙이고 신장에 좋은 호 버림받은 아픈 마음에게 듣는 호 아셨죠? 혜라 엄마 들꼰 유즈하게요 버건디 쇼를 너무 감사해요 받자마자 너무 좋아서 사진 찍어요 산타님께 보냈어요 보셨어요? 하루종일 두르고 호 듣고 있어요 전 무슨 호 들으면 좋을까요? 감사해요 자 우리 아기 그 마젠타 그 버건디 쇼리 제가 제일 많이 둘렀던 쇼리예요 그게 좀 우아하죠 그렇죠? 우아하고 지적이고 그 버건디 색깔이 사실은 치유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영체가 이렇게 돌 때 제가 강한 치유가 나갈 때는 그 자주빛 보라색 버건디 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고 두르고 호 들으면 되게 좋죠 우리 아기는 뭐 들으면 좋으냐면 위장의 좋은 호 뺏고 뺏긴 아기야 너무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이죠 위장의 좋은 호하고 신장의 좋은 호 두 개 번갈아 들으세요 눈에 좋은 호 했잖아요 우리 녹음했죠? 눈에 좋은 호 조금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게 호를 녹음했다고 바로 올릴 수가 없어 이걸 편집하고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세요 지적장애호 지적장애아를 위한 호 지적장애인을 위한 호 최예영아기입니다 혜라님 덕질해 본 적이 없어서 아가 너무너무 고민하다 가입했어요 그런데 혜라님 사랑 뺏는 거 나는 못할 거고 그냥 양보하고 싶고 그래요 자 무서운 말이 있죠 성경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음 쉬어 이후 심장이 아프고 오늘은 수치와 마음 미움이 심해요 혜라님 사랑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아가야 뺏고 뺏긴 내고는 가짜라고 얘기했지? 엄마가 그런데 그 뺏는 거를 내 우주에서 쓰는 거야 남을 절대로 해코지하는 게 아니야 남을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서 뺏는 걸 못 쓰는 아가들 자기 우주에서 누구도 자기 혼자 생쇼하는 거란 말이에요 각자 우주가 달라 그런데 남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못 뺏고 뺏길까 봐 남한테 뺏길까 봐 내 거는 내가 가지는 거예요 뺏길 일도 없어요 그리고 뺏는 것도 아니야 당연한 내 거를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쓸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예영아 환자도 뺏을 수 있고 뺏는다는 건 뭐죠?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네 우주가 풍요로우죠 그냥 마음대로 뺏어 뺏는 건 뭐야? 마음으로 뺏으면 돼 육체로 혜라님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혜라님 내 거지? 내 거지? 이렇게 뺏으면 되는 거지 육체로 자꾸 여러분은 뺏고 뺏기는 애고는 물질이나 육체적으로 생각하니까 남한테 뺏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혜라님을 마음으로 소유하면 자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맨날 몸이 같이 혜라님하고 있어도 내 거 아니라고 느끼면 자기 거 아닌 거야 어제 어떤 마스터 학위가 나보고 그러는 거야 이런 엄마 저기 청년의 아가 들어와서 엄마가 막 청년의 아가들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 다 뺏긴 것 같아 그래서 얘 우리 아가가 청년의 아가들보다 훨씬 엄마랑 많이 같이 있는데 그런 마음 올라오면 이상하지 않을까 맞아요 제가 그게 올라와서 이상했어요 이러들 같이 있어도 마음으로 소유를 못하면 뺏겼다고 느낄 때 얼마나 이상해요 그치만 같이 없어도 내 거라고 딱 내가 믿고 가지고 있으면 내 거지 그렇게 뺏으라는 거야 예영아 항상 혜라님 옆에 있고 남하고 얘기할 때 말을 걸고 일어나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소유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면 그게 뺏는 마음 쓸 수 있는 거고 그 마음으로 돈도 사랑하고 돈도 내 거라고 가지고 엄마도 사랑하고 엄마도 내 거라고 가지고 하면 엄마 사랑도 받고 돈의 사랑도 받고 그래서 돈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음으로 하는 그 원리를 이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아가팀한테 설명할 거야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막 혜라 엄마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으면 와서 질투해서 뺏고 그건 뺏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딱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아이고 얘 너무 많이 올라왔네 아 클라라바가 아이고 우리 아기 캐나다에서 쐈네요 아이고 우리 아기 보고 싶다 자 가해자 피해자 청산호 뺏고 뺏기는 후 올라갈 겁니다 양은지아기 이빨 치료 받고 있는데 치료가 잘 안 돼요 병원 받고 가면 계속 고생했는데 영체 패치를 너무 아픈 이빨에 영체 패치 이빨에 붙어요 붙이고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서 고름 자르고 치료 잘 받았습니다 유튜브 호랑이 아기 저 서럽게 울었어요 이외에 랜선 마음쇼 남자분 세션 할 때 수험생은 그렇죠 네 좋은 호 39살 주부가 요즘 강동원에게 푹 빠져 있어요 사랑 눈 아기 강동원 생각뿐이네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인가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 우리 아기 사랑을 잘해야 돼 집착은 살기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은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있으면 이제 집착인 줄 알게 되고 괴로움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기 혜나님 혹시 한복이 필요하시면 제가 대여 협찬해 드리고 싶어요 사랑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보내주시면 대여해 주시면 제가 입을게요 제가 한복으로 한번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러지 화보 한복 화보 한번 찍으려고 하니까 언제 한복 화보 찍기 전에 보내주시면 한복 그 한복으로 화보 찍을게요 몇 벌 이렇게 대여해 주시면 그거를 갈아입고 화보 찍어서 올라가면 영체가 도니까 자 근데 예쁩니까 그 한복 예뻐야 입을 거예요 안 예쁘면 안 입어줄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기 류머티스 관절염 호유도 해달라고요 알았습니다 해라 엄마 앞으로 해라티비 하실 때도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한복 입어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복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이 좋다고 하면 하고 별로면 올려보세요 비염에 좋은 호는 다음 주에 올라가요 해라 엄마 경매로 받은 스카파 하루 종일 목에 두르고 있어요 영체가 강하게 느껴져요 사랑합니다 그럼요 제가 이렇게 소정했던 건 강하게 돌아요 콩콩하기 괜찮아요 우리 아기가 해라 엄마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해라티비 보고 있으면 다리에 쥐가 자꾸 나요 우리 아기 신장이 약해서 그래요 두려움이 제대로 청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게 하는 호와 신장의 좋은 호 들으시고 신장 신장의 영체패지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뺏어야지 말하면 뭐예요 목숨 걸고 뺏어야 돼 그 뺏는 걸 자꾸 사람을 뺏어서 누구랑 친하게 지나면 내 거야 하고 미움 질투가 뺏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해라 엄마 당연히 내 거지 이렇게 딱 소유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해라님을 그냥 혼자 뜨겁게 사랑해 그럼 영체가 막 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못 뺏겠다고 아이고 그러면 인생을 못 뺏는 거예요 해라 엄마를 못 갖는 사람은 돈도 못 갖고 사랑하는 사람도 못 갖고 다 못 가도 영체를 못 갖는 건데 아이고 아가들아 목숨 걸고 뺏어야 됩니다 클라라 박아기 3주 전에 갑작스런 막강한 허리통증이 해라님의 호 하루 만에 진정됐어요 감사 감동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라님 당연하죠 이 허리통증 신장의 좋은 호 듣고 영체패지 붙이면 우리 아기 축하합니다 손가락 관절이 아프면 척추에 좋은 호를 들으면 좋나요? 네 뼈니까요 뼈에 좋은 호 관절에 이제 앞으로 유머티스 관절염에 좋은 호 올라가면 관절 쪽은 그쪽 그걸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내 거예요 이러면 다 각자 자기 우주에서 갖는 거야 여러분 그걸 착각해 한 우주를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야 마음 안에서 다 각자 자기 우주 속에서 자기 혼자 혼자 생쇼하고 뺏겼다고 울고 뺏었다고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해라 엄마 티눈에 좋은 호 티눈에 좋은 호 네 오케이 한복에 입으니까 더 선생님 같고 우아하다고요 한복 좋다고 네 알았습니다 지하기막이 유방암의 좋은 호를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빨리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매시간 든든하게 듣고 있어요 해라님의 고통으로 인해 만들어진 사랑이오라고 생각하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정말이죠 여러분 제 16년의 고통이 모여진 호예요 한복 좋다고 음 네네 한복으로 화보도 찍을까요 여러분 화보 찍으면 그거로다가 요런 데다 이제 뭐 티셔츠도 만들고 뭐에다 이렇게 붙이고 에메랄드 오라 보인다고요 우리 아기 어 에메랄드 에메랄드빛 오라가 보인 아기는 마음이 이제 편안해진다는 의미예요 다 조금씩 달라요 황금색 오라가 보이는 아기는 앞으로 이제 마음이 좀 풍요로워진다는 거고 백광색은 좀 치우고 영적 치우는 약간 보라색 아까 그 자주색 이런 거고 무좀에 좋은 옷 무좀에 좋은 옷 파스텔톤 한복도 입어달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손소종하기 제일산업 제일CNC 영원하라 해로 엄마 제일산업 제일CNC가 그대가 다니는 회사입니까 영채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빠 종이컵회사 제일산업 제일CNC 영채님께 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채 스티커 공장에 여기저기 붙였습니다 뭐야 영채님이 가실 거야 우리 아기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피부에 있는 흉터도 홀로 없어질 수 있을까요? 흉터도 없어질 수 있을 거예요 없어질 수 있어요 수치니까 그 흉터도 그 흉터에 좋은 옷도 한번 해볼까요? 해라님 20대 때 사진 아우 그때 보면 안 돼요 아우 살벌해요 아주 그냥 살기가 등등해요 아주 그냥 에? 아주 내가 내가 무서워요 하하 하보 좋다고 사랑만 해도 행복하고 해라님 그렇죠 마음으로 가지면 돼요 그리고 뺏겼다가 미워할 때 자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주가 사랑으로 가득해야 여러분 우주가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미움 쓰거나 뺏겼다고 슬퍼하거나 뺏으면서 막 뺏는 마음 이거 못 쓰면서 계속 뺏기거나 또는 뺏는 마음 쓰면서 무서워 나 뺏길까 봐 이러면 그러면 그게 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우주가 사랑으로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우주가 변하지 않아 여러분의 삶이 내 우주는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뺏을 때 막 두려움을 나 그리고 누군가 너 왜 뺏었어? 막 이럴 때 그게 내 마음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아픔과 두려움 느낌에서 청산하면서 계속 뺏고 뺏기는 애고 뺏겨서 아픈 마음 느끼고 뺏을 때 두려운 마음 느끼면서 그걸 계속 써야 돼요 뺏고 뺏기는 애고 사실은 가짜거든 그걸 수치 주고 다 버려서 삶 속에서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 천국은 침로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지는 자의 것이야 마음으로 막 써야 가지잖아요 왜 못 써요? 왜 못 써? 집착살기가 셀수록 못 써 그리고 집착살기가 세서 막 쓰는 아기들은 그 순간에는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고 아프고 미움받고 하지만 좀 지나면 이게 청산이 돼요 두려움 수치가 쓸 때마다 나중에 잘 쓰게 돼요 자기 우주에서 해라엄마 가지듯이 돈을 딱 가지게 되면 돈이 오고 그렇죠? 사랑을 딱 가지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렇게 돼요 자 김도영학입니다 해라님 또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집에서 호를 자주 틀어놨었는데 우리 딸이 오늘 엄마 덕분에 해라님 호를 강제로 듣다 보니까 오늘 학교에서 앉았다? 좋은 것 같아 몸이 많이 가버려졌어 라고 하면서 호 따라했어요 행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해라님 우리 딸도 해라님 좋아하게 돼서 기뻐요 해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빨리 만나고 싶어요 처음에는 거부했던 그 애고가 뭐냐면 호를 거부하는 아가는 미움이 나가거든 근데 미움이 죽고 나면 그게 좋은 줄 알아요 미움이 있을 때는 좋은 줄 몰라 아 파란빛이야 파란빛의 희망을 의미해요 희망 그리고 가슴에 희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치유하기 해라님 요즘 저도 드디어 갑분톡에서 연한 무지갯빛이나 하얀 빛의 영체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요즘 너무 많은 마음이 올라 혼란스러운데 지금 저는 어떤 마음으로 가장 많이 들어야 할까요? 신장에 좋은 호와 위장에 좋은 호 그리고 버림받은 아픈 마음의 호를 들으세요 광채피부 오로는 아닐까요? 진짜 빛나시네요 하셨네요 팬미팅 언제? 이번에 하나요? 팬미팅 언제 할지는 좀 상의를 하고 아가 팬클럽이 이제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가입하고 하면 장소도 정해지고 해야 되겠죠 어디서 할까요? 1차로 부산 아니면 서울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팬클럽 회원이 제일 많은 곳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또 위험하다고 하면 부산이나 이렇게 조금 코로나 서울 경기 지역에서 좀 먼 곳으로 해도 KTS 타고 오면 되니까 그래도 되고 제가 그거는 한번 우리 아가 멤버들이랑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헤라님 주위가 번쩍번쩍해 넘신 게 에오라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도 웅 하고 뇌 속에서 소리가 웅 하고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서울 팬미팅 빨리 해요? 그럽시다 아가 든 지금 소수 정해니까 이분들을 위한 팬미팅을 해야 헤라님을 많이 독차지하는 거 그렇지? 빨리 할까요? 자 턱 쪽에 여드름이 많이 올라와서 여드름에는 어떤 호? 자궁에 좋은 호 아셨죠? 수치니까 자궁에 좋은 호 들으세요 또는 위장에 좋은 호 위장과 자궁에 좋은 호 무조모 있다 해준다고 했어요 위가 너무 아파서 아까 채팅 올렸는데 글 올리자마자 통증이 확 줄었어요 그렇죠? 용채가 응답한 거야 서울 서울 대박 부산 서울 경기 서울 서울 부산 이왕이면 부산 미움이 너무 크다고 미움받은 아픈 마음에게 하는 호 호 를 많이 들으세요 서울 부산 전주 라이브 방송 한 번 할까요? 팬미팅? 팬미팅도 라이브 할 수 있죠 부산 부산 전주 부산 부산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부산 부산 부산이 많으네요 앞도 좀 전 호 들으니까 너무너무 졸리고 피곤해요 자궁이 안 좋으신 분 자궁에 호를 들으세요 라이브 방송 해주세요 라이브 방송 매일 합니다 내일 내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유튜브로 합니다 유튜브 라방으로 가요 일상 킨텍스는 뭡니까? 대전 양주 양주 부산 서울 부산 대전 네 자궁에 좋은 호 교통사고 자궁이 놀랜지 통증이 계속 자궁에 좋은 호 들으세요 서울 대전 부산 랜선 팬미팅도 하면 좋겠네요 랜선 팬미팅 할까 그것도 그것도 좋겠네요 자 제가 우리 스태프분들 마스터 아기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조현병에 좋은 호 그것도 조현병도 써주세요 자 시시비비하는 호 그거는 뇌 뇌에 좋은 호 들으시면 돼요 자 집착을 내리고 싶을 때 무슨 호를 들어야 할까요 버림받은 아픈 마음의 호 신장에 좋은 호 위장이 좋은 호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비염 비염의 조언은 올라갔을 텐데요 혜라님 저번 4회 랜선 마음쇼 마지막 세션자 승현이에요 혜라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전하고 싶었어요 저희 혜라님과 세션하고 나서부터 엄마 아빠와 대화할 때 훨씬 더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어요 혜라 엄마가 일러주신 방법대로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영채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조만간 엄마 모시고 혜라님 만나러 갈게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구 이뻐라 우리 아기 이쁜 아기 승현아 혜라 엄마도 사랑해 아가야 이명도 아기입니다 혜라 어머니 어제 어리석은 저를 따끔하게 혼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길에 버림받아 서럽고 두렵고 아프기도 했지만 지난 날 제 잘못을 돌아보며 혜라님께 죄송하고 참회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샤데기로 가르쳐주신 혜라님의 맘이 느껴져 더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혜라님 가르침 받들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의 샤데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미움을 또 안 받아들이란 게 다음번에 한 번 더 맞아야 되겠네요 우리 아기 구내엄에 좋은 호 자 구내엄도 은근히 많죠 구내엄에 좋은 호 냉살기 녹는 호 냉살기 녹는 호는 뭐냐면 버림받아 아픈 마음 호를 들으면 좋고요 냉살기 녹는 호는 크라이오가 최고예요 그리고 크라이오 많이 하세요 남자가 자궁에 좋은 호를 들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비뇨 생식기에 그런데 남자가 자궁에 좋은 호 듣기가 조금 민망하니까 남자를 위해서 비뇨 생식기 뭐 전리선 이런 거죠 비뇨 생식기에 좋은 호를 올려드릴게요 남자분들을 위해서 신장이 안 좋은데 신장 위에 어떤 호를 들으면 좋은가 장이 좋은 호 대부분 신장이 안 좋으면 그 두려움이 장에도 고여 있어요 장이 좋은 호 혜라님 주변에 초록비도 올라가 버린다고요 평화주의자 마음의 평화가 올 겁니다 크라이오가 뭐냐고요 그게 몽치와는 선녀탕을 보세요 거기 나옵니다 다한증이나 수속냉증에 좋은 호 수속냉증 많으니까 수속냉증 다한증 올려주세요 버림받은 아픈 마음 호 있죠 아직 안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을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장에 좋은 호 있어요 장에 좋은 호 있죠 장에 좋은 호 찾아봐 베리아가 있어 헤라님의 여기 봐봐 음주하기 헤라님의 얼굴이 예쁜가 안 예쁜가 분별하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요? 미움입니다 헤라님의 얼굴은 당연히 예쁜데 안 예쁜가 예쁜가 그건 미움이지 우리 아기 파킨슨병 파킨슨병 남존여비호 남존여비호도 조금 있으면 섹시해지는 호 섹시해지는 호 섹시해지는 호 성수치호인데 섹시해지는 호도 일단 써놔보세요 고혈압 호 있어요 변비 있었어요 세션 때 사리장 먹으라고 한 거 사리장이 인사한 선생님이 개발한 신장에 좋은 몸에 해독하는 청열 해독하는 간장이에요 경제적으로 비용이 되시는 분 드시고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신장호만 들으셔도 괜찮아요 백반증에 좋은 호 백반증에 좋은 호 다이어트 호 녹음했는데요 이제 올라갈 거예요 자 신장에 좋은 호 들으시면 돼요 이빨이 아픈 분 신장에 좋은 호 대장암 있습니다 대장암 찾아보세요 치아 잇몸 먹개결 아이고 뱃살 빠지는 호 아예 그냥 공으로 먹어 금호가 너 그 미움받아서 미워하는 아픈 마음에게 호루 들어라 그게 아주 미웁니다 뭐 뱃살까지 호루 빠져? 뭐 난리 났네요 금연에 좋은 호 다이어트 호 난시에 좋은 호 공격상 살기 자 여러분 해라님 일상 중에 일상 중에 보고 싶은 여러분이 저번에 아침에 잠 깨워서 그거 올려달래서 우리 아기가 보람아기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즘 소소한 일상 올리는데 그거 좋은가요? 소소한 일상 올리는 거? 우리 마스터 아기도 요새 올리고 있죠 영채마을에 어떤 일상이 있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올리는데 해라엄마의 어떤 일상이 보고 싶은 분들은 그걸 올려주시면 촬영해서 올려드릴게요 어젠가는 라면 먹방하는 호 찍었거든요 이제 곧 올라갈 거예요 라면 먹방 해라님 일상 보는 거 엄마 코 고는 소리 그거는 마음 세션에서 아주 살기 수치를 아주 그냥 처맞았을 때 코를 고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아주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끙끙 앓는 소리가 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코로 이렇게 피도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아주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거는 조금 올 쇼핑하는 거 저번에 올렸는데 아 다음에 한번 쇼핑할 때 한번 할게요 강의 준비하는 강의 준비 안 해요 저는 여러분 해라님 옆에서 잠들고 싶어요 음식 월드컵이 뭐예요 음식 월드컵 뭐 해달라는 거야 우리 아기 소소한 일상 올린 이유는 따뜻해지니까 따뜻해지니까 브이로그 브이로그 산책하는 모습 이거 내일부터 올라갑니다 여러분 인스타에 올라가고요 유튜브로도 소소한 일상 올릴 거니까 같이 있는 것처럼 재미있게 즐기시고 내일 저녁에 라방에 들어오셔서 또 저랑 놀아요 여러분 오늘은 물러갑니다 왜 내일 또 놀 거니까 유튜브 라방으로 헤라TV로 유튜브 라방 하니까 내일 저녁 9시에 또 뵙고 오늘은 저는 이만 물러갈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아픈 아가들에게 마지막 호화입니다 영채여 우리 아가들을 축복하소서 마음이 아픕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아가들을 영채여 치유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소서 영채여 우리 아가들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보호하소서 호호author 자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다음주에 봬요. 안녕